커신동은 깨끗한거지 피카츄 피카츄 소영이가 이거 진짜 잘해 피카츄 이거를 소영이가 진짜 잘해 그거랑 이비 이거를 진짜 잘해 어? 관장 3명 남았는데? 피카츄 야 이거 진짜 정신 차려야되네 정신 차려야돼 어? 정신 차려야돼 최대한 전투피해 홍련 열혈 퀴즈 아저씨 어? 별가사리 포켓몬 저택은 연구를 위해 과학자가 가끔 출입한다는 모양이더군 어 뭐야 질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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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몰 질뻑이 호 그라잇 아 잡아버리고 질뻑이 질뻑이 좋나요? 왜 질뻑이야? 질뻑이 아니야? 이름 봐라 야후돈 질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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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험감사합니다 얘도 잡아야돼요 얘도 잡아야돼요 야 얘는 솔직히 말하면 진짜로 질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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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 관심 안 끊으면 얘가 가운데로 와 10번 감사합니다 잡았고 마그마 둘 대표 마그마 어때요 마그마 별로야? 생긴거는 너무 멋있는데 뭐야 얘도 있네 쥐새끼 와 쥐새끼 니트리야 니트리야 이새끼 쥐새끼 쥐새끼 넌 내꺼야 시궁지 까붕이 얘 왜 까붕이지? 다 까먹었어 이름도 아 아 종갓집 종갓나님 1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 쥐새끼 진짜 쥐새끼 이거 일단 제가 봤을때는 충전을 해야될거 같아요 얘들의 체력같은걸 개인적으로 소실보다 재밌는거 같아요 삐카츄도 너무 귀여워 소드실드 소드실드가 더 재밌다는 의견이 좀 지배적인데 끝나면은 소드실드 할까요? 난 포켓몬이 이렇게 재밌는건지 몰랐어 남들이 다 할때 무시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애기들 하는거 왜 어른이에요? 아니었어 어른을 위한거였어 시계하겠습니다 난 그리고 환상의 포켓몬 프리저도 잡은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프리저를 뺄게요 프리저 너무 구려 배우시는게 몇개 없어 되게 많죠? 지대기를 넣어요 이제 프리저를 넣어요 프리저를 넣어요 프리저를 넣어요 프리저를 넣어요 프리저를 넣어요 프리저를 넣어요 그리고 여기 마르겁니다 기술을 배울 수 있어 기술을 배우게 한다면 진화시키는 것도 하나의 요령이지 프리저를 넣어요 프리저를 넣어요 악타입에 흥미있나? 니가 질뻑이를 가지고 있다면 악타입의 질뻑이와 교환해줄수도 있어 어 그래? 알로라 질뻑이? 아 후원 감사합니다 아 후원 감사합니다 오오 알로라뻑이 악타입의 질뻑이야 이거 이거 가지고 다녀볼까? 멋있어 질뻑이야 그리고 어 멋있는데? 네 악타입 질뻑이도 귀여운 편이지 다 바꿔 선앤몬 소드실드가 최근 아니야? 다 바꿔 3DS는 제가 그게 없어요 기계도 없어요 후원 감사합니다 쥬데기 공룡도 데리고 왔어 악으로 물들고 싶으면 또 와 한 번 볼까요? 아 후원 감사합니다 어우 너무 커요 상태를 본다 심판 어? 좋은거 아니야? 어 이게 좀 훌륭한 오우 오우 얘 특수 공격하는 애야? 공격하는 애야? 볼까? 공격하는 애야? 공격하는 애야? 물기 봐봐 그냥 공격하는 애야 얘 물리야 어? 얘 키워봐? 독 걸고 탱해야 되는데 방어가 나죠 안할래 왜냐면 독 악은 이미 독 땅이 있고 굳이 할 필요 없을 것 같아 홍련 체육관에 갔는데 문이 안열려서 못들어갔어 분명 어딘가에 열쇠가 있을거야 옛날에 살았다는 저택에 있으려나? 아까 그 거기 던전에 있나? 자네에게는 친구가 있나? 친구와 교환에서 받은 포켓몬은 매우 빨리 자란다더군 친구가 없으면 포켓몬이 빨리 자랄 수가 없어 느리게 자랄 뿐이야 친구가 있어야 된다고 홍련 랩이 지어지기 전부터 살던 괴짜래 후힛 후힛 돈은 다 포켓볼을 사는 데 씁니다 도구를 많이 사두는 게 좋아 플러스 파워는 없나? 11개 14개 12개 이거 타면 몇개 사 몇개 사 그리고 완병통치제 탈출 로프 세계다사 마스터 마스터볼이 없네 100개 돈이제 없어 왜냐하면 나는 과투자가 아니야 엄청 땅에 흘리기때문에 많이 사둬야 마스터볼은 무조건 잡을 수 있는거에요? 아무렇게나 던져도 홍련 랩 이거 못들어간다고 하죠? 아 홍련 체육관을 못들어간다는거 이 사람이 홍련이야? 등나무 박사 내가 등나무 박사랑 방송을 했었어 이곳에선 매일같이 포켓몬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희귀한 포켓몬을 데리고 오는 손님도 있습니다 등나무 박사라고 불러야겠다 앞으로 복지에서 뛰면 안되지 이 말을 꼭 해보고 싶었어 이 소파는 정말 푹신하답니다 손님과 이야기하는 곳이야 달맞이 산에서 화석을 발견했군요 이게 희귀한 포켓몬의 화석이라는 것 같아요 어? 내꺼 깨울 수 있나 이제? 내 포켓몬? 나 더위 사냥 먹는다 부럽지 유성펜으로 메모해버렸어 뒤집어버리면 아무도 모르겠지 희귀한 포켓몬의 화석 희귀한 포켓몬의 화석 희귀한 포켓몬의 화석 그것도 못하게 뭐 해가지고 한턴 막 방어하기 뭐 이런거 못하게 하는 거야 독 걸고 그지깔이 못하게 그쵸? 세탁기처럼 보이지? 아니야 세탁기가 아니야 근데 도발을 하면 난 맞을 수밖에 없잖아 PC를 계속 보고 있었더니 눈이 피로하네 눈이 피로해 나도 화석이 되면 먼 미래에 누군가가 재생시켜주지 않을까? 아니요 도운이 있어야 재생시켜줘요 어 있어 조개화석 암나이트의 화석이군 어 이렇게 뭐 놀라지 않네 박사님들은 되게 흔한 화석인가봐 암나이트를 받았다 암나이트를 받았다 오오 고대 포켓몬 너무 거여워 나 또 있잖아 호박 비밀의 호박도 있어 푸테라의 화석이군 푸테라의 화석이군 오오 푸테라의 화석이었어 이게 막 날아다니는 아냐? 그죠? 어 대가리 큰 오우 멋있다 먼 옛날에 사나운 포켓몬 비행이 없었는데 얘 어때? 모든 물질은 작은 분자가 모인 것이란다 얘는 받은 거라서 스탯이 다 좋을 수 밖에 없어 방어가 방어 공격이 최고야 바위 물 바위 비행 뭐지? 너 공격이 왜 애매하지? 방어침이네 능력치는? 돌 떨구기 방어 스톤 샤워 아니 이거 명중은 왜 90이야? 말이 안돼 그쵸? 위력이 아무리 좋아도 명중 90이게 말이 돼? 하이드로 펌프 바위 특이래 돌 떨구기 고소기도 깨물어 부수기 후원 감사합니다 어 이거 좋다 80에 100이잖아 어 얘 써볼까? 후원 감사합니다 얘 대신 뭐 넣을까? 불을 빼? 얘 키우긴 너무 늦었지? 버터찐 버터찐 버터풀이 아니에요 버터찐찐이에요 정렬 죽여찾게 빵 터졌쇼 빵 터졌쇼 얘를 한번 써보자 얘를 진입포켓몬에 넣어 물이 이미 야후돈 있잖아 그쵸? 근데 비행이 없을 뿐이야 그쵸? 비행바위 이행바위 황몽이를 뺄까? 황몽이가 랩이 안돼 호텔하자 기술 머신으로 알려줘 치기? 개끼 방어 날개 쉬기 날개 쉬기 이거 좋아 이 X같은 돌떨고기 이죠 이 X같은 돌떨고기 날개 쉬기 좋습니다 만만한 상대할때 오히려 피가 차 냉덕 도발 후테라는 따로 배울게 없네 이름도 바꿔줄까요? 이름도 바꿔줄까요? 이름 진화 안하죠? 냉동빔 못배워 어 머리가 크니까 음 음 어 머리가 크니까 음 음 음 음 턱 턱 턱 대갈로도돈? 턱 턱 턱 턱 대갈로도돈? 머갈라로돈? バイ 감상한다 임태라가 봐 음 어? 머갈둥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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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은데? 아니 이거 아니야 쥬데기공룡하고 비슷하게 해야해 머가리공룡 머가리공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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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겠습니다 푸테라라는 이름 돌려줘 여기 던전을 탐험해야 될 것 같죠? 여기는 잠겨있고 푸테라라는 이름 돌려줘 열쇠는 어디있을까? 풀로 휘감긴 건물 어딘가에 있을지도 여기죠 풀에는 끊기지? 푸테라 탈수있대 실내라서 안돼 푸테라 감사합니다 푸테라 탈수있대 아이씨 깜짝이야 푸테라 탈수있대 방심했죠? 제가 딱 멍 때리는줄 알았겠죠? 우와 경험치봐 한방위 잡은거 이거 두개로 하면 경험치 미친듯이 쏟아지는데 두개로 할까? 지금이라도 두개로 할까요? 전투할때 귀찮아 아래에 포켓볼이 있어 골드코로 읽을게 없네 뭘 했길래 여기는 질퍽이들과 마그마가 살고있을까? 크기는 무슨 차이예요? 스몰 빅 왜있는거야? 그냥? 아 경험치를 더 줘요? 그럼 이걸 한방위 잡으면? 어 뭐야 꼬렛이 있어 쥐새끼가 저 하급전사 아니야? 2인용도 돼요 2인용도 돼요 근데 난이도가 확 떨어져요 2인용은 도둑이네? 포켓몬 막 이렇게 한건 파란색은 작은거 빨간색은 큰거 제나미 날색만 오우 멋있다 불은 땅한테 약하죠 불은 아 나 얘 세팅을 교지같이 해놨어 G 대기 공룡 세팅 다시 해야겠다 너무 별로야 이거 맞지않고 개쎄죠 도핑을 해 놨기 때문에 도핑을 해놨기 때문에 퐁 퐁 돈 받고 나 이거 다시 바꿔야겠다 G 대기 공룡 세팅 턱주가리 1대 맞고 돌아갔죠 아 얘 원래 지대공룡 갖고 있었던거 난동비 부리기 잊어버렸어 얘 이거 배울까? 지구단지기 깨트리다 지구단지기 뭐가 더 좋아요? 던지기 한 번 할까? 이건 레벨 대비야 깨트리다 세요 근데 멋있잖아 지구던지기가 호쾌 그리고 잠깐만 기술을 보자 그래서 쥐순이랑 보조를 맞춰줄 수 있게 없는걸로 배우자 얘는 10만 볼트 깨트리다 냉동빔 얘도 냉동빔 배울 수 있잖아 잊어보니까 근데 얘는 특공이 약해 특공이 좀 약해 그래도 배워? 섀도블 이것도 특공이야 개끼 개끼 배울게 없다 딱히 배울게 없어 파도타기 못 배워 자속성 자속성 할게 없어 객기 할까 박치기 할까 아님 섀도블 아님 섀도블 아 이거 배우면 좋은데 객기로 할게요 아 특공이 좋으면 좋은데 아 여기 특공이 안 좋은거야 아 태생이 좀 굳어요 얘가 어우 깜짝이야 태생이 굳은건 있어 아 마스터브라크 아 귀찮아서 작동을 귀찮아서 지금 개국공신 쥐순이공룡하고 럭키꼬렛이 레벨이 제일 높아요 박사한테 보내야겠다 다 모아가지고 쥐꼴이 다 잘라가지고 오 여기 뭐가 있습니다 7월 5일 정글 오즈에서 새로운 종류의 포켓몬을 발견했다 기력의 덩어리 어 무늬 어 엄청 커 뭐야 이거 뭐야 아 이게 질뻑이구나 진짜 질뻑이네 와 점프에서 피했어 이게 질뻑이야 어 진짜 저건 질뻑이다 그쵸 어 아 그래요? 제가 바꿔 볼게요 어 뭐야 아 왜 이쪽으로 가 어 언 호스팅하면 되겠니 언 호스팅하면 되겠니 으 음 을 아 이도 30일 그죠? 됐어. 그죠? 됐어. 그죠? 됐어. 그죠? 됐어. 그죠? 질뻑이 악취가 심하다. 기절하게 잘할 정도로 강렬하지만 질뻑이는 코가 태아해서 지냄새를 맡지 못한다. 그것이 바로 질뻑이다. 들어갈 수가 없어. 들어가려면 딴 데서 문을 따야돼. 올라가는 문이 있어. 얘도 못다. 하이퍼볼 하이퍼볼 쥐새끼. 다 피해. 싸움은 피할 수 있으면 다 피해요. 왜냐? 스피드런이라서. 이런건 읽어. 도둑새끼. 뮤가 새끼를 낳았다. 갓나 태어난 주니어를 뮤치라고 부르겠다. 뮤의 새끼는 뮤치. 도둑새끼. 뮤의 새끼 뮤치. 뮤치새끼. 뮤지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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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저c. 구멍 한번 파면 아무것도 못하는게. 불알이 부딪친 땅이 될 뿐이죠. 4만 아 나 냉동빔도 있구나 냉동빔은 불이 더 세요 얼음 속성이라 그죠 독? 독은 땅이 약하지 않나? 그게 그죠 얼음은 불에 녹기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얼음 물에서 얼음이 된 물하고 얼음하고 좀 비슷한 것 같지만 달라 봐봐 이거 얼음이잖아 근데 독은 얼음으로 꽁꽁 얼리면 얼려지죠 이거 꿈쩍지 못하죠 얼려버렸어 이때 얼어버렸을때 이새끼야 지구던지기 얼린상태에서 하늘높이 올라갔다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깨져버리죠 그쵸 그리고 여기서 구멍을 파 얼음이 너무 사긴데 냉동빔이 효과가 굉장하죠 효과가 굉장하죠 아 10%래 10% 원래 확률이 된다 안된다 50대 50이야 비켜봐 어? 라레캔디다 아우씨 잠시만 잠시만 치즈컬룩 뚫어야겠다 가정할게 없는데 비켜 땅이 최고야 땅이 지버기 어? 두 번을 엑셀런트로 했는데 세 번의 엑셀런트인데 이래도 싫어요 지러요 좋아요 뭐? 이 자식이 네 번의 엑셀런트인데 얘 사실은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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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 얘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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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인가 보다 저 마그마 저 새끼 계단 지키고 있는데 어떡하죠? 계단 봉사했는데 박사 오 박사한테 한 번 묶어서 한 번 보내죠 오 박사님한테 주새끼 내가 많이 잡았었네 이거는 교환으로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안 보내고 꼬마들도 보내고 교환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즈우 주즈우 아 얘 남겨나? 얘네 남겨나? 안 쓸 것 같죠? 마인맨 루즈라 자 사탕형에 처한다 질퍽이의 사탕도 줬어 자 그리고 사탕 먹일 시간 뻗들어서 지식의 사탕 레벨 60 이상 머가리 공룡은 그냥 공격이잖아 야후돈한테 주자 얘는 에스퍼니까 이야 특공 120 야후돈 주고 힘의 사탕 이거는 머가리 공룡 주자 마음의 사탕 특수 방어 이건 방어니까 방어 약한 까붕이 까붕이 많이 주고 두 개씩 먹네 야후돈 그리고 속도의 사탕 속도가 생명이죠 야후돈 방어가 약하기 때문에 스피드 왜 이렇게 느려 얘 얘 매기지 말자 스피드 너무 느리다 얘가 좋겠다 쟤는 어차피 먹여봤자 느려 그치 기력의 사탕 HP 지순이가 1밖에 안 먹어 지순이가 1밖에 안 먹어 지순이 먹여야죠 어 이거 먹였다 머가리 공룡 스탯이 나쁘지 않은데요 이상한 사탕 나중에 수기의 사탕 방어 얘 어차피 쳐맞고 시작하니까 야후돈 얘 방어도 좋아 얘 스텝 봐 스피드 빼고는 깡패야 힘의 사탕 힘의 사탕 이것도 쥬데기죠 속도의 사탕 이것도 쥬데기죠 마음의 사탕 쥬데기죠 한 개씩 먹으면 무조건 쥬데기입니다 왕누네의 사탕 왕누네의 사탕 왜 안돼 꼬레새 사탕 질퍽의 사탕 후원 감사합니다 야 많이 먹었다 나와 이쪽으로 올라가자 어 트레이너 얘는 좀 쎄요 얘는 좀 쎄네요 어린 트레이너였네 그리고 얘네는 이기면 기술 머신을 줄 때가 있어 좌부갈초 제가 팔았어요? 아 진짜로? 그렇게 열심히 해줬던 좌부갈초를 박사한테 팔았어? 갈아가지고? 어? 그 뭐야 그거 같지? 스킨 대가리 햄버거처럼? 나이아가라 나이아라소택님 20개월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위죠 바위는 깨뜨려 버리면 깨지죠 그리고 구멍파기로 바위가 박힌 땅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구멍파기가 자속이 붙어있기 때문에 구멍파기 아 구원 감사합니다 좌부갈초가 그냥 그렇게 가버렸네 와아 효과가 굉장한데 이 정도야 아 지도 데미지 입었어 반동으로 진짜 바위는 기술이 쓰레기에요 구멍파기 이거 아까우니까 기술 개수 깨뜨리기로 지구 던지기로 깨뜨려 버린다 쇽 박살 효과가 굉장하네 이거 구멍 감사합니다 다 100이 넘어 어? 놀랍다 놀라워 강챙이? 물? 물은 땅이 씻겨내기 때문에 교체 물은 뭐가 좋냐 전기가 좋죠 물은 그냥 지져버리면 물에 전기가 타고 막 들어가면서 그냥 타버려요 강챙이는 격주도 들어가 있어요 격주도 그래서 이거를 빠찌빠찌 엑셀로 바위가 내가 내가 킹 진짜 버텼어 급속에 맞았는데도 버텼어 킹 와 강챙이 너무 좋은데 성공권에다가 버텼어 한방 성공권에다가 오 광청이 너무 세요 어떻게 저걸 버텨지 박트리오 땅 땅은 땅은 전기가 통하지 않아요 튀긴 땅이 될 뿐이죠 그러면은 땅은 머가리 공룡이 비행이 있기 때문에 이때에다 머가리 공룡을 기용한 이유죠 근데 바위가 껴있어서 안좋아 아 바위가 껴있어서 안좋아 어? 비행 공격이 없네 야후돈 물이죠 스케줄 내려갈 뿐이죠 쟤 너무 기술 구성이 별론데? 야 야후돈 든든하다 그죠? 파도틀기로 한번 휩쓸어 봐 지진 저거 젖퇴 эн packages 다 쓸려갔죠? 쨍~~ 업하는걸 왜 스태프하라고 뭐죠? 아 스톤샤워 줬어요 스톤샤워 좀 좋을 것 같은데? 바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서 더블 배틀에서는 광역이야 75 나 머가리공룡 원래 있지 않나? 이미 알고 있잖아 이걸 써야될 이유를 모르겠어 왜냐면 명중이 100이면은 지대기가 쓸텐데 비행하고 불을 조질 수가 있어서 냉동빔을 뺄까? 객기? 객기가 무난하게 패기는 좋은데 냉동빔은 특공이 안좋아가지고 객기 좋아 객기 대가리 쪼개는건 잘쓰이는데? 바위 바위 나오면 하고 지구던지기 빼자 아 45대면 쳤거래 지구던지기 액션으로 호키면 안되지? 올라가 아까 갈라진대로 올라갈 수가 있죠 없네 일기를 볼 수가 없네 이거 옛날에 일기 보니까 옛날에 그거 같다 신기한 성의 헬렌 그 때 진짜 엄청난 반전이 있었더랬죠 헬렌 뱉겼네 심투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신비한 성의 헬렌 그거 재밌었어 그게 무슨 인디게임 뭐 대회에서 수상했을거야 어 뭐야? 속임수? 어? 95 95까지 올라간다면 기본 95를 해준다는거에요 최대 95? 아 공격 낮은 애가 상대방 공격에 맞춰서 쓰는거에요 아 상대방이 공격이 세면 그 공격에 맞춰서 위력 95을 붙여가지고 싸우는거야 그러니까 이게 원래 데미지도 있고 공격도 따로 있잖아요 그걸 합쳐서 하는거잖아 95는 받고 상대방 공격에 맞춰서 하는거에요 근데 어차피 여기 자속이 있어서 까붕이 배워놓으면 좋을거 같은데? 얘 아가 아니야? 얘 얘 얘 고스트독인가? 아 얘 고스트독이지? 쓸만한게 없네 까붕이 근데 까붕이가 공격력이 약하잖아 그니까 할만은 해 공격 강한 애를 만났을때 할만은 해 근데 탱커가 아니라 쓸만한... 야우동 탱커잖아 대전할 때는 상대방이 내가 저걸 꺼내면 특공 방어를 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하지만 공격을 공격 높은 애한테 카운터를 칠 수가 있다 근데 따로 뺄 게 없다 대사 안 한다 감사합니다 동네치킨님 후원 감사합니다 공격도 안 하는거 봐 초반 잠목이라 사탕이라고 하지마세요 생명체인데 나중에 박사님이 닭 공장에 보내 가지고 갈아 가지고 너겟으로 만들 거긴 하지만 아직은 생명체잖아 나중에 막 골에 불이 나오고 막 아 이거 그건가 봐 버릇인가 봐 문지경이네 어디로 가야되나 여기 나 갔던 데잖아 아 비트 후원 감사합니다 어 석상이 수상해 이 자식들 나도 그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나 석상이 수상하다고 생각했어 흔수는 금지에요 근데 석상이 나도 생각했었어 이거 좀 수상하다고 짜민은 금지인형 천민의 짜민의 노인먼스를 좋아져야 아 이거 잘 engaged 도구에서 주변에 땅의 회복력을 독이 압도할 수 없기 때문에 간지럽죠 난 독에다가 땅이라서 진짜 간지럽죠 4분의 1 토막이죠 그리고 여기서 스톤샤워 그냥 아끼기 위해서 풀 죽어라 안되나? 객기 아아 넓은 아량으로 봐줘요 그거 닉네임 알려주세요 영어 영어 부검 한번 해보고 부검 한번 해보고 근데 부검을 했는데 좀 악질이면 봐드릴 수가 없습니다 레어코일 금속 전기 금속은 뭐다? 격투로 패야돼 격투로 패야돼 하지만 땅도 좋아 왜냐하면 전기는 안 통하니까 툭 마이퍼 칭 툭 툭 툭 툭 툭 툭 툭 잘 맞히기 잘 맞히기를 쓰지 않으면 잘 맞힐 수 없습니다 잘 맞히기 여기 수상해 커피가 수상해 오래된 저택인데 아니죠 옹골창? 옹골창인데 와 나의 성장을 도와줘야겠어 나 포켓몬 트레이너인데 말이야 나의 성장을 도와줘야겠어 나는 엘리트 트레이너 국환 자 물 포켓몬 물은 상성이 안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꿔줍니다 그리고 엘리트 트레이너들은 좋은 강력한 트레이너들을 많이 가지고 포켓몬을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물은 전기로 응징합니다 집게 햄버 와우 뱅골 냉동빔 쏘면 되지 않나? 얼음이 더 강하지 않나? 얼음이 얼음하고 물이 만나면 물도 얼음이 되잖아 뭐야 왜이렇게 세져요 효과 별로냐? 시원해져버리네 그냥 그치 물에 물에다가 얼음 넣어드릴까요 해서 얼음 넣으면 더 좋아지죠 물이 사이코 키네시스로 해야겠다 힘껏치기 왜이렇게 세? 야 이게 살기네 이게 전공이네 사이코 키네시스 사이코 키네시스 살짝 치게 해야지 성원순 격투 격투면은 바위 깨지지 바위 깨져 물에다 물에다 까붕이? 뱅 제대로가? 그런데 너무 느려서 터질 것 같은데요? 아 보내셨어요? 알겠어요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아 보내셨어요? 알겠어요 휴대 맞으면 죽을 것 같은데요? 비행이나요? 아 옥겼데 너무 느려요 야물던이 wouldn't you 아 옥겼던다 너무 느려요 비행이 나야죠 비행이죠 근데 비행 공격이 없어 놀랍게도 날개샷 그리고 자기 속성이 없어져 그래서 흠신 맞아 어? 노말로 바뀌면서 바위 속성 같은 걸 제거하면서 노말로 막았어 그리고 나는 이때 헷갈릴때 이건 안좋고 깨물어 부수기 앙! 안좋네 영린! 지가 지 때리기 스night 스톤은 자속 인데 이게 안좋아 격투한테 격투한테 오 지 때려 제발 지 때려 우유 이거 어떡하냐 생고리소 괜찮아 쥬순이가 해결하면 돼 땅을 아무리 패봤자죠 근데 그냥 안 보낸 이유는 출전 기회를 좀 주고 싶었어 구멍파기로만 해도 이겨면 안타지 평평한 작업이 되어있으면 득득득득득득 자 다음 공격 푸릉푸릉 하는거 저거 피하고 나랏이 작업이 될 뿐이죠 춘계 진지공사가 될 뿐이죠 잠깐만 잠깐만 이거 한번 죄수 죄수 한번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이거 그거 하는 거야 세 번째나 할 정도로 자신 있다는 건가 R A, B, C, D, E, F, G, H, I, K, J, K, L, M, N, O, P, Q, R, S, V, N에 럼 찾을 수가 없대 유저를 풀었거든 내가 풀었어 내가 이 채팅창을 다시 켜야 되나봐 오늘의 메뉴는 제가 이 채팅창을 다시 켜야 돼 없는데 왜 없지 풀린지 얼마 안되서인가? 채티에서는 채티에서는 이게 안보여 지난게 이걸로 가야돼 이게 메시지가 클릭하면 안되지?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요기있다 이분은 채팅을 잘 쓰셨는데 단 한 번에 그 아키아트를 쓰는 바람에 좀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왜 한 번 두 번도 아니야 한 번 했는데 강태됐어 요거는 이해가 됩니다 대신 카페에 올리십시오 카페에 풀어달라고 올려주세요 생방송 때는 곤란합니다 그만해 억울할 만해요 한 번 쳤는데 아마 다른 거랑 섞여서 하면서 같은 사람으로 인식돼가지고 관리자님이 강태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새끼 강현님은 이길 수가 없어서 여기서 수영하고 있어 강현이 누구야? 4,000원인가? 아우 이 새끼 이 새끼 아 아 아 다 이게 다 모아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촬영이 끝나고 질뻑이는 출연진들이 맛있게 먹었습니다 어 질뻑이 새끼 질뻑이들이 저항이 강할까? 질뻑 질뻑이는 악취가 심하지 않아 질뻑이가 심한 거야 근데 경험치를 못 얻네 죽어가지고 질뻑이는 괜찮아 오 여기 다 죽어있는 화분 땡냉냉 똥똥똥똥똥 신구 오 붐벌 전기죠 전기는 뭐다? 쥐대기는 정답을 알고 있다 하하하하하 안아프죠? 쥐대기는 정답을 알고 있어 자 파고들어 퐁 해냈구나 퐁 40명 이 아름다운 스텝 노력형이라는 걸 알아두셔 질뻑이 도 제대로 싸웁니다 지지는 못 배우는 것 같은데 질뻑이 어 스피드 회피 질뻑이 회피 회피 올라갔어 작아져서 아 안 맞았어 문포스 캥 안되지 저거 작아지기에 또 작아지기를 할 수 있어요 내 구멍파기를 소모시킨다 그런 전략이다 문포스 안 맞고 올라가면서 뻥 아이씨 자 구멍파기 하나 남았어요 이제 쥐대기 공룡의 존재 가치는 없어지는 거야 이거 다 쓰냄몰으로써 자 가나요? 갑니다 뽕 그래 한방만 맞으면 사망이야 이 애때문에 3개를 썼어 슬롯을 어? 친구 마지막 구멍파기를 성공시키면서 불꽃의 돌 5,000원짜리 어? 꼬맹이 저기 있는 패널을 밟은 사람은 입구로 돌아가게 된대 충전해 빠르고 날아다녀 빠르고 날아다녀 아 나 얘 때문에 걱정이네 난 정답을 알고 있어 사실은 비행에다가 불이 있는 리자드를 끌고 다니면 돼 사실은 난 알고 있어 리자몽 비행에다 불이야 근데 그냥 지우 레드가 쓰는 거라서 싫었어 그냥 그뿐이야 난 답을 알고 있어 이거야 사실은 적벽이야 정답은 적벽이야 그래서 대가리 공룡을 끌고 다녀 시질대기도 없네 얘가 얘도 재능이 엄청 좋으면서 스킬도 아 스킬이 얘가 안좋다 왜냐면 불을 배우는게 없어 좋은 기술을 그래서 얘도 또멍파기야 근데 비행 기술이 있다는게 커 그니까 대가리 공룡은 머가리 공룡은 비행 기술이 없어 그니까 비행에 메리트가 없어 그리고 얘는 불꽃 기술 있잖아 아 그냥 얘 써? 한참 뒤에 나올걸? 아 일단 좀 기회를 줘봅니다 대가리 공룡한테 이름이 대가리 공룡이 좀 머가리 공룡이 비하적인 의미가 있어서 난 좀 싫은데 머가리 공룡 공룡한테 머가리가 뭐야 자 처음부터 차분하게 올라가구요 동물은 동물은 대가리가 맞아 채팅창 봐 동물은 원래 대가리가 맞아 어디 짐승이 인간하고 겸상을 해 그게 맞아 옆에다가 개밥그릇 주는게 그게 맞아 엄근진하죠 개 집안에 들리는거 아니다 아버지들 맨날 이러잖아 개 집안에 들리는거 아니야 그리고 마당에서 키우라 그래 계속 수강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머머리는 어떠니 그 ص Note 그룹 지지 끝 그 대부분 그래서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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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부풀리면 부풀릴수록 그 몸값이 장난이 아니야 이 머리통이 이 혹이 점점 커질수록 중국 쪽에서 이게 그게 인정하는 그런 일이 있어 원래 있는 혹이 있는 개체인데 인간들이 그 혹 난 걸 선호하니까 혹 난 것끼리 더 강한 혹끼리 결혼을 시켜서 혹 더 센 애를 더 계속 탄생시켜 진주림 말고 여기 박치기 큰 거 있어 중국 쪽에서 선호하는 플라워 혼인가? 어 플라워 혼일거야 근데 막 징그럽진 않아 어디서 아 옛날에 그 필리핀 한 달 살기 했었다고 했잖아 그때 그거 한 마리씩 기르더라고 집집마다 그거랑 그 아로와나였나? 그런 거 한 마리 그 뭐 레스토랑 같은 데서도 한 마리씩 기르고 어 석상이 있다고요? 스포 는 하지마세요 근데 나도 하려고 했어요 나도 여기 석상을 누르고 싶었어 누를 생각이었어 원래 어 변했어 눌렸어 이거예요 원래 알고 있던 것도 일깨워주면 안 돼요 왜냐 그냥 나는 새로 발견한 포켓몬을 뮤라고 이름 지었다 뮤의 자식은 뮤치였다 여기까지 알게 됐죠 우리는 그쵸? 와 씨 야 나 나 이거 잔하 때 연습 안 했으면 저거 못 피했어 저거 못 피했어요 굉장히 플레이 시간이 길어졌겠죠? 자 올라가 볼까요? 올라가서 내려가는 게 있었는데 좌봉을 좀 분쇄 못했어요 소세지 됐어요 소세지 패티 됐어 패티 나도 모르게 집어넣었어요 자 그 안 쓰는 그 잡고기 모읍니다 사갑니다 오박사가 그럴 때 그냥 막 담았는데 나도 모르게 거기에 좌봉할수를 넣었어요 안 먹는 잡고기 사가요 오박사가 트럭 몰고 한번 왔는데 흠 이상하다 빵터젓초는 제가 그걸 해놨어요 즐겨찾기로 해놔서 다행히 피했어요 갑자기 할머니의 피피 맥스 흠 피피 맥스 피피 맥스 피피 맥스 피피 맥스 그 피피 맥스 해줘도 되는데 뭐라고 하는지 알아? 이약 물고? 다섯 개짜리에다 해야됨 안됨 다섯 개 짜리 최대 충전 다섯 개 짜리에다만 해야됨 아까워서 안됨 아 이거 죽을 때까지 아 죽을 때까지 할 것도 아닌데 이거 그냥 하나 한 포인트 투자해가지고 십일로 해서 쓰면 얼마나 좋아 제가 왜 백 개 샀는지 알겠죠? 침착맨은 왜 저 하이퍼볼을 백 개를 샀을까? 그리고 여러번 던져서 잡기 때문에 항상 경험치가 진짜 뭐 죽고리만큼 줘요 두 명이 던지고 엑셀런트 터져서 한 번만에 잡아야지 경험치를 많이 주는데 쏘영이 할 때 보니까 막 두 명이서 하고 막 작은 개체한테 뭐하고 나 근데 이거 어떡해? 길이 없어 어? 아 후원 감사합니다 여기도 막혔잖아 여기도 막혔잖아 어? 어어? 왜 그래 이거? 이상해 나 길 잃어버렸어 아 스위치를 여기가 원래 지나갈 수 있었어 맞아 여기 지나갈 수 있었어요 그니까 이게 문제야 여기 이거 쥬데기 석상 쥬데기 석상 쥬데기 석상 한 번 더 눌러야돼 쥬데기 석상 한 번 더 눌러야돼 희생이 쥬데기 석상 쥬데기 석상 쥬데기 석상 쥬엉 쥬엉 쥬데기 석상 여기는 그냥 가보고 싶었어요 쥬데기 석상 질뻑이 잘 사나 쥬데기 석상 보고 온거야 그냥 쥬데기 석상 쥬데기 석상 왜냐면 아까 보고 헤어졌는데 이래도 정들어가지고 쥬데기 석상 상관없어요 이층은 이층만 해당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쥬데기 석상을 눌러야돼요 그쵸? 쥬데기 석상을 통해서 요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위에 가면은 또 쥬데기 석상이 있어요 그쵸? 이 어? 으 으 으 으 이쪽으로 가서 으 으 으 으 필요가 없네요 이거 으 으 으 아래로 가는 게 낫겠죠? 그리고 여기까지 왔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포켓볼을 주었고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데 얘한테 말하고 나는 여기서 빠져나갔어요 그러면 남은 길은 단 하나 계단을 이용하기 여기는 이제 새로운 곳이야 그리고 여기서 잘 무빙을 통해서 피하고 여기를 뚫어야 되는데 어떻게 뚫느냐? 쥐대기 석상을 이용해서 쥐대기 석상이 어 글이 하나 있네 뮤츠는 너무 강하다 큰일이야 나로선 감당할 수 없어 그러면 혹시 이 지금 집안 어지럽힌 게 오물폭탄 쥐대기 이거 뮤츠가 한 거야? 이거 집안 어지럽힌 게? 오물폭탄까지 써서 우와 이거 봐 야 아 근데 안타깝게도 AP야 AP 90이라서 이거 너무 좋은데? 까붕이도 얘 독이지 쥐대기 주자 쥐대기 하지 말고 이거 악의 파동을 빼자 아 메가 드레인 뺄까? 메가 드레인 좋지 않나? 기가 드레인 아니에요 메가 드레인 왜? 데미지 입히고 흡수되잖아 악의 파동을 쳐내 자속 아니라서 피해 하나도 안 찬다고? 근데 어차피 악의 파동도 자속 아닌데? 이거 할래 오물폭탄 얘는 이거 좋고 오물폭탄을 자속이라서 자속이 1.5배잖아 근데 이 AD와 AP의 간극 이 어느정도인지 모르겠네 전기를 뺄까? G순위는 똑똑하다고는 하지만 107밖에 안 돼 얘도 AD가 전공이야 근데 이제 좀 약간 문무 문무 좀 관우 느낌? 춘추자 시전을 좀 읽은 느낌? 100만 그럼 10만 볼트를 뺄까요? 10만 볼트가 하아 근데 이게 쓰일 때가 있거든 물 만나면은 얘가 물 만나면 쓸 게 없어 물 속성 만나면 만약에 물 속성을 만났어 독이 먹혀? 깨뜨리다 버리라고? 근데 깨뜨리다가 물이라서 깨뜨리다 좋은데 냉빔? 냉빔은 너무 좋은데 냉빔 뺄까? 근데 냉빔 나중에 드래곤 만나면 써야 된다는데 구멍 파기는 무조건 써야지 버릴 게 없어 쥬데기는 자속 공격인데도 얘는 오물폭탄 배워보자 어때 자속이잖아 어차피 자속 데미지 안 들어갈 거면 냉동빔 대신에 자속이라도 붙여가지고 별로 안 쓸 거 같아 독속성 공격이 별로야 일단 독속성 공격을 할 때는 언제냐 서로 속성 데미지를 못 줄 때 그냥 자속 붙여가지고 공격하려고 하는 거거든 풀패어리를 얼마나 만나겠어 독이에요? 구멍 파 뭐야 저건 뭐야? 핵 융합이야? 구멍 파기로 해결 구멍 파기로 해결 땅속에 숨었더니 괜찮아졌어 킹망파기 또 갔어 그대로 싸워 이거 또 자폭이다 왜냐면 4마리잖아 또 자폭이 지어벙커로 들어가 아니다 끝났어 이 기술 하나에 두 마리씩 잡을 수 있어요 구멍 파기 하나로 두 마리 잡어 또 갔어 그대로 싸워 후암감사합니다 또 숨어 또 자폭해 아 오물복탄 아 자폭하지 퐁 럭키 꼬렛 48 또 도가스 마지막이에요 그대로 싸워 1대4 적폐져 적폐 킹망파기 또 숨어 어쩔 거야 지가 막 쏴봤자 나는 이미 숨었는데 어쩔 거냐고 그쵸 그리고 기술 쓰고 핵핵될 때 어떻게 뚜두두두두 펑 이러면 어 버텼어 이 자식이 안 되겠어 객기 한번 그려야겠어 우리네 국밥집 앞에서 혹은 저 파전집 앞에서 전집 앞에서 꼭 이런 일을 말하자 쳐봐 돈 많으면 쳐봐 객기를 바로 부리죠 우리 아버지가 이제 항상 그 집 근처에 그 전집에서 아저씨 친구랑 아빠 친구랑 술 마시니까 나오라고 이제 가면은 전집에서 야외 그죠 보도블럭에 이게 딱 깔린 그 야외에서 딱 마시는데 흔하게 옆에 테이블에서 쳐봐 비빔 그리고 이거를 바로 앞에서 가격을 하는게 아니고 흑 이정도 진짜 1cm 그 그 거리로 안맞아 그러면 여기서 이거 스킬을 쓰면 포켓몬이지 사실상 포켓몬 이렇게 하면은 저쪽 아저씨는 쳐봐 고수들 사이에서는 이미 사회생활을 많이 한 고수들 사이에서 쉐도우로 그들만의 대련장이 만들어지고 미친듯이 손오공과 셀처럼 막 안 보이는 지경에서 싸우는 그런 대련장이 있는 거야 그 옛날에 그 구양공하고 홍칠공이 동굴에 갇혀가지고 서로 움직일 수 없으니까 그 양과한테 시키잖아 내 기술 뭐를 써라 알려줄 테니까 딱 써 그러면 이거 어떻게 방어할 거야 그러면 이제 걔가 또 말해 이렇게 방어한다고 그럼 서로 말로 말로 싸우는 설산에서 뭐야 나 놀아주기 눌렀니? 놀아줘? 놀아준 지가 좀 됐어 그치 배도 이렇게 완전 죽어 톡톡톡톡도 해주고 장난도 쳐주고 사료도 주고 사료 뭐 줄까 비싼 거 줘야지 비싼 거 먹어 안 돼 사료 먹어 요것도 먹어 좀 이건 재고인데 제가 혼대 좀 먹어 후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손이 손이 이래서 내가 손이 너무 발발 떨려 내가 더 놀아주고 싶은데 꼬레사 내가 더 놀아주고 싶은데 내가 손이 너무 떨려 트루바드님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해를 좀 해줘 알았지 너무 힘들어 자 이쪽으로 와서 이걸 뚫어야 되는데 어떻게 뚫는다? 지대기 석상을 이용한다 여기에 지대기 석상이 있어요 그럼 지대기 석상을 이용하면은 자 보세요 놀랍게도 이쪽으로 지나갈 수가 있게 돼요 그럼 아까 이렇게 돌아갔어야 되잖아 원래 그쵸? 근데 놀랍게도 안 돌아가도 돼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 가는데 이렇게 빨리 갈 수 있다 아셨어요? 그리고 이거 밀어 누가 봐도 여기 딱 여기 입구잖아 그쵸? 미는 거야 이건 미는 거 뭐야? 이렇게 하는 거야 이제 아셨죠? 그럼 이쪽으로 가서 이쪽으로 간 다음에 이쪽으로 가는데 이쪽으로 가는 게 이쪽으로 막혔잖아 그럼 어떡해요? 다시 지대기 석상한테 갑니다 메타몽이 있어? 메타몽 어딨어? 얘? 얘는 질퍽인데요? 왼쪽에 있대 왼쪽에 빨리 잡아 메타몽 잡아야 돼요 이거 메타몽 한 번도 안 잡아서 꼭 잡아야 됩니다 메타몽이라 함은 다른 포켓몬으로 막 변신하는 굉장히 그 이질적인 녀석이야 여기 있다고? 빨리 열어 여기 있다 어? 아 갔어 아 여기 있었는데 메타몽 아 메타몽 아 메타몽 희귀한 거 아니야? 아니요 희귀한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각각의 생명체를 존중해 주는 게 진정한 포켓몬 트레이너야 뭐야 이거 여기 혹시 쉬었다 갈 수가 있네 나 여기 뭐 놓고 갔나 했는데 열려 있어 잠깐만 열려 있어 이 새끼는 그동안 나 놓친 거 너무 많았을 것 같은데 저런 거는 발견하면 더 열받아 그동안 놓친 게 너무 많았을 것 같아 습쓸해 찝찝해 엘엘브 전기죠 자 쥬대기 공룡은 답을 알고 있다 리플렉터 빛의 장막 어디 에레브가 속도가 더 빠르네요 뭐야 싫은 소리를 했어 하지만 안 들리죠 땅 속에서 귀를 막고 있기 때문에 해냈구나 싫은 소리 우리가 이제 명절때 친척모임을 가면 에레브가 많죠 그러면은 이제 이래 자 누구야 이름 뭘로 할까 청자 청 뭐 뭐라고 해 청자야 명절 명절에 이제 가자 나 안 갈래 왜 그냥 가기 싫어졌어 나 배아프다고 하고 안 가면 안 돼 그런 게 어딨어 빨리 나와 나 진짜 배아프다고 혼나고 이제 가 그럼 이제 에레브들이 기다리고 있어 어 맞아 덕광우 덕광우 명절 어 그거 찾아보세요 덕광우 그 명절 그거 찾아보세요 너 덕광우 아빠 화나는 거 보려고 그래 아 가운데 없지 광우는 추석이 싫다 맞아 그거 한번 보세요 되게 옛날 작품인데 명작입니다 아 여기밖에 없어 천적이야 오른쪽이 그래도 내가 가능성이 다른 데 보는 척 딴 데 보는 척 처참하죠 서랍 열린 데 있었대 안 돼 거기 안 됐어요 아까 봤는데 여기 말한 거 아니에요 아 여기 여기 아 여기 힘에 닿았다 아 나 이거 놓친 게 얼마나 많았을까 차라리 모를걸 빨간 약 먹지 말을걸 개판이 났어 코우션 코우션이라고 적혀있는 건 주의하라는 뜻이에요 어떤 주의를 하라는 걸까요 코우션 몇 번이고 막 두드리는 흔적이 있어요 뮤가 갇혀 있었던 거지 그치 뮤가 왜 두드렸겠어요 뮤가 빡 왜 두드렸겠어 자기 자식인 뮤츠와 헤어졌기 때문에 뮤츠는 여기에 있었겠죠 뮤츠는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뮤한테는 슬아의 자녀가 네 마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뮤츠가 이렇게 각자 1남 3녀를 두었다 그 아들들은 조항 조항 조비 조시 조창이었다 유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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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비 유식 유창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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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혹시 여기서 뮤를 잡나 얘가 뮤 아니야 이런 거 이런 거 간혹간 하면 사실은 뮤였다 꼬레스로 보였지만 뮤였다 이렇게 나오는 건가 제가 열쇠 먹었어요 언제 먹었어요 메타몸으로 열쇠 만드는 건가 아 방금 먹었어요 아 방금 먹었어요 제가 스포 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수원 감사합니다 뮤는 몬스터 볼 플러스 컨트롤러 사면 안에 있습니다 아 그래? 진짜로? 가방을 사용해서 동굴 탈출 로프를 사용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미친듯이 돌면서 바깥으로 나가게 됩니다 할아버지가 당겨주죠 별 가사리다 보통 RPG에서는 좀 클리샤 같은 게 있는데 뻔한 거 처음에 시작하는 마을에 항상 성격 좋은 할아버지는 이전 세대 용사의 멤버였거나 용사였어요 보통 용사의 멤버로 나와 거물 거물이야 보통 자 이쪽으로 가볼까 머가리가 이렇게 이 체육관에서는 문제를 냅니다 강현님 아직 아니에요 아니요 이 사람이 강현이야 나는 강현이야 나는 퀴즈를 좋아해 퀴즈 내고 싶어가지고 왔는데 못내게 하면 나 너무 신경질이 나 자 여기 그 이것도 다 그걸로 돼있죠 강현 버전이죠 머가리 공룡이 너무 좀 그런 거 같아 너무 비하적이야 머가리우스 좀 옛날 공룡 느낌 머가리우스 좀 옛날 공룡 느낌 머가리우스 홍련마을에 사는 연구원의 가족들이 지루하지 않도록 강현님이 이것저것 생각해내셨어요 여러가지 막 이렇게 잔치할 때 놀 수 있는 이런 거 쇼프로 무슨 그거 같네요 방청객처럼 아무것도 없는 홍련마을의 유일한 오락거리야 TV보면 되잖아 강현은 사회자로서의 실력은 꽝이지만 승부에는 엄청 강하단다 되게 재능 없는 스타일인데 그 웃기는 건 재능 없는데 싸우는 건 재능 있는 그런 좀 약간 클리셰 트레이너님 힘내라 난 트레이너가 아니지만 강현님이 구경해도 된다고 했어 노잼 캐릭터 북북노인 같은 거 북북노인 마을 전통춤인 북북춤 추는 데에는 재능이 없는데 탱커로서의 재능이 탁월해 RPG적으로 전투할 때 북북노인 북북노인 체력이 말도 안 돼 북북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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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틀하게 됩니다 제자 트레이너랑 배틀하기 싫으면 문제를 맞추시면 됩니다 제자를 이기면 마찬가지로 강현인형을 줍니다 아무튼 이겨도 되고 문제를 맞춰도 되고 과연 너는 5개의 강현인형을 모을 수 있을까? 첫 번째 문제 강현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에요 이 중에 불 뿜기 포켓몬은 누구일까요? 마그마 가디 마그마 가디 둘 다 뿜잖아 둘 다 뿜어 둘 다 뿜는데 어 어 가디? 정답은 과연 땡입니다 땡이에요 마그마였어요 아쉽게도 땡입니다 자 다음 제자입니다 포켓몬이 뱉는 불꽃의 온도가 어느 정도인지 아니? 뭐야 뭐야 일람 그거 같은데 세르기 시베리아에서 부는 뭐 폭탄 뭐 그거인데 자 불 저런 진화도 덜 된 거를 꺼낸다고? 좀 기분 나쁜데나 사실 아니 진화도 덜 된 걸 그 그것도 한 마리? 불쾌해 진화를 계속 안시켰나 봐 리자드랑 추억이 있었나봐 진짜 눈물을 흘리고 있어 훌륭하게 승리 강연인형을 획득했습니다 자 강연인형이 하나가 있구요 자 그럼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문자 가겠습니다 포켓몬 리그에서 인정하는 제욱관 배치는 모두 몇 개일까요? 일곱 개 여덟 개 여덟 개죠 여덟 개잖아 정답은 딩동댕동 정답입니다 야 이걸 맞추네 자 축하합니다 강연인형을 획득하게 됐습니다 옛날에 그 살림장망 퀴즈가 있었어요 인형을 가져와가지고 이게 갖다놓고 그 퀴즈탐험 신비의 세계에도 인형을 갖다놓는 이게 사실은 원조가 일본 쇼프로그램에서 나온 건가봐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그 포켓몬에서 이런 이런 게 있으니까 그쵸? 살림장망 퀴즈 냉장고 뺏어오겠습니다 띠리리리 띠뜨띠띠띠띠띠띠띠 잠깐만요 강연님 세번째 문제에요 세번째 문제 자 문제입니다 강철 타입 기술은 불꽃 타입 포켓몬에게 효과가 별럽니다 왜냐 강철 타입은 불꽃 타입이 얹어졌을 때 온도가 올라가서 강철이 녹아버릴 수 있기 때문에 강철 타입은 불꽃 타입 포켓몬한테 효과가 별로겠지요 자 도전자가 대답했습니다 정답은 과연 등경 등경 정답입니다 이런 미친 도전자를 만나 축하합니다 강연인형을 세 번째 획득하게 됐습니다 자 대단한 출연자예요 도전자는 지금까지 훌륭하게 강연인형을 세 개나 모았습니다 그럼 네 번째 문제 문제 기술 머신 28은 아야야 광선이야 뭐야 그게 정답입니다 뭐야 그게 없는 거야 그런 건 없어 강연인형을 흘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 힘차게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도전자 쥐돌이 아빠가 지금부터 배틀할 상대는 홍련 체육관 관장 불꽃의 프로페셔널 열혈 퀴즈 아저씨 강연님이려나 당신입니다 이게 지금 다 같은 사람이야 나는 열혈 퀴즈 아저씨 정답입니다 정답이에요 자 제가 나오겠습니다 오오오 자 이제부터 내가 상대를 해줄 거야 홍련 마을의 강연 박사 훌륭하게 다섯 개의 강연인형을 모은 도전자여 드디어 승부할 때가 되었다 나느냐 불타는 사나이 홍련 섬 포켓몬 체육관의 강연 나의 포켓몬은 모든 것을 불꽃으로 태워버리는 강한 녀석들일 뿐이야 화장 치료들은 잘 준비했는가 구운 강연이 될 뿐이죠 구운 강연이 될 뿐이에요 마그마 자 포켓몬이 상대가 네 마리가 있죠 구멍 파기 네 개 쓰면 되겠네요 이상한 빛 피하고 다음에 공격합니다 자 다음 자 다음입니다 자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나에게는 포켓몬 세 마리가 남아있어 날생마야 날생마는 스피드가 빠르기 때문에 먼저 공격을 할 수 있어서 아직은 몰라 구멍 파기 전에 때리면 돼 하지만 나는 그대로 싸웁니다 왜냐 땅 타입이라서 데미지가 반절만 바뀌기 때문이야 구독 감사합니다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날생마 여기서도 구멍 팝니다 어쩔거야 플레어 드라이브 캥 도구 견뎌내죠 이걸 견뎌냅니다 그리고 반동으로 데미지 입은 상태에서 땅으로 파고들면서 그다음에 날생마는 내가 들어간 걸 알고 다른 자속기나 방어기술이나 그런 걸 써야되는데 이건 컴퓨터기 때문에 그냥 멍청해서 공격을 하고 내 턴에 공격을 하면서 날생마는 리타이어하게 되겠죠 약속대로 땅폴파기 두번 썼습니다 상대는 포켓몬이 두마리가 있구요 윈디 그대로 쏩니다 1대4의 전설을 만들겠습니다 폭렴마을의 1대4의 전설 자 세번째 두번 파기 스프드가 빨라요 제 친구는 왜 느리지 원래 더 빨라야되는데 약을 많이 매겨가지고 보약을 하도 매겨가지고 캥 오 이 녀석 봐 하지만 그 녀석은 우리 6명 중에 최약체였다 여자친구 지순이 공룡이 나갑니다 지순이 공룡이 훨씬 세요 이거는 그냥 저 대가리를 그냥 깨버리면 되요 구멍 파기도 안써 깨버리고 당수 자 구멍 감사합니다 당수로 그냥 깨버려 이 절수끼가 나인테일 나인테일 안받고 해드렸어 와우 식스테일에서 지나가죠 쟤 불이야? 쟤가? 불 아닌것 같은데 구멍을 팝니다 과상치료제를 준비했냐고 준비했냐고 불 대문자 불 대문자 펑 지순이는 참고로 약도 먹였는데 재능도 있어요 약은 지대기가 훨씬 많이 먹었는데 대충만 먹여도 재능 차이이기 때문에 난 다 타버렸어 너야말로 진홍색 배지를 가질 자격이 있어 하이파이 여기서 불꽃기술 하나 주겠다 그죠? 그 플레어 주겠다 그거 되게 센거 털없는 나버님 백비트는 감사합니다 아 불 대문자를 주네 기술 먼신 46은 불타는 큰 기술 불 대문자 불 대문자는 불꽃 타입 포켓몬 식스테일이나 리자드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좋다 불 대문자는 상당히 강력한 기술이지만 물 타입 포켓몬에게는 사용해도 효과가 별로란다 가봐 아 있다 있다 이제 홍련 체육관까지 갔으려나 싶었어 강현님은 이겼어? 그렇구나 축하해 포켓몬 리그에 가려면 체육관 매치가 8개 필요했지 나는 지금 7개야 그렇다면 남은 건 역시 상록시티에 있는 체육관이려나 지난번에 갔을 땐 아무도 없었는데 지도리 아빠는 상록체육관에 가봤어? 너도 아직이지? 나는 다시 한번 상록시티에 가봐야겠어 상록시티 안 갔나? 맨 처음 시작한 거 아니야? 나 2개 남았는데 근데? 나 2개 남은 거리에 가벤는ức 나 2개 남은 거리에 가벤는거 아니야 하여행이랑 불 대문자 우와 110 근데 명중률이 좀 떨어져 아 근데 얘네가 물리잖아 아 얘네 특공이네 미쳤다 근데 5개밖에 없어 아 이걸 올리라는 거구나 그죠 나에게 쉬기를 할까? 나에게 치기를 할까 나에게 쉬기를 뺄게요 이걸 늘려줄까요? 얘도 배울 수 있어 근데 특공이랑 안 배울게 어 얘 얘 할 수 있어 구원 관장 치근거리기 그리고 나 이거 독을 독을 배워놓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오물폭탄 지순이 아 지순이 가르쳐줘 후원 감사합니다 다시 더 이것만 가르쳐주고 넣을 거였어 뭐 가르쳐줘 머가리오스 아 불이 없으니까 너무 불편한데 불을 누가 배워놔야겠어 근데 나는 이거를 주순이한테 하고 전기를 빼 전기 럭키 골에 넣으니까 자속으로 하나 배우고 불대문자 불대문자를 야돈이 배우면 안 돼? 야후돈이? 다 좋거든? 뺄게 없네? 셰도벌? 셰도벌? 고스트가 별로야 나는 고스트 속성이 별론 것 같아 후원 감사합니다 피카츄 버전 엔딩 3개래 리그 재패 히든 보스 도가 완성 도가 완성은 못하고 히든 보스는 뭔지 몰라 리그 재패 일단 셰도벌을 할게요 야 물인데 이걸 쓰네 불 대문자 피카츄 10만 볼트 이거 배우는 게 날 거 같아 이제는 저기 좋나? 크리티컬 터진 거랑 10만 볼트랑 비슷한가? 빠찌빠찌랑? 구멍 파긴 있어야 되는데 구멍 파긴 있어야 되는데 위력은 이게 90이고 이거 50인데 이건 크리티컬이 터져서 100이 돼 근데 성공이 있어 근데 피카츄는 특공보다 공격이 더 높아 조금 비슷해 아 150이야? 아 75 크리티컬 두 배 아니야? 아 150이래 왜냐하면 자속이 붙어서 75가 돼서 그죠? 150 이거는 자속이 붙어서 45 붙으면 135 근데 마비상태로 만들 수가 있어 어차피 데미지는 이게 더 나아 10만 볼트 쓰는데 크리가 거의 안 터지더라고 10만 볼트 안 할래 구멍 파긴 필요해 구멍 파긴 필요해 이거 회복해 어? 푸테라 푸테라 타고 다녀야지 머가리오스 좀 더 더 더 더 Green 하나 띵 제 2 1 2 2 4 4 전피를 왜 빼라는 거임 3 2 1 2 2 2 1 1 그냥 구멍 파기가 사기라니까 얄뭇더라 하나가 안 깼잖아 나 봐봐 그쵸 나 7개 안 깼는데 왜 아까 걔네 7개 깼다고 그래 노랑시티를 안갔대 노랑이 에스퍼였나 아 쟨 주민세가 뭔지 뭘 모르는구나 당연히 깨고 오는 거였나봐 몰랐나봐 어 뭐야 야 꼬레다 뭐야 이게 한쪽만 있으면 어떡해 내가 어떻게 써 짐승이 저렇게 하니까 또 노라고도 못했네 고맙다 아 노랑시티를 안갔어 잠깐만 나 그거 어디죠 펄북이 펄북이 어디다 놨더라 여기였나 블루시티 아래쪽 여기였나 그쵸 펄북이 살아있어 가자 둥실둥실 자 비켜 비켜 이것들아 자 꼬렛 사선배기 와 포스 봐 여기야 맞아 이집이었어 이 새끼 7정도 잘랐어 양말거북이 1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황금파이널맵 거의 안 자랐잖아 29렙 아 진짜 어떡하지 쓰일 일이 없겠는데 내가 키우는 거 아니냐 황금파이널맵 확몽과 비슷해 안 자랐잖아 1번 예정 꽃무파이널맵 4명 들이 꽃무파이널맵 꽃무 유망주님 1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골믄 뭐 맞길까 어 또 그리고 이번 질뻑이 막 잡아가지고 메타모 기술 뭐 있나 볼게요 변신 얘는 변신 밖에 못쓰지 지기 싫어하는 스타일 그러면은 누구 맡길까 저 할머니한테 안 맡길래 귀찮아 별로 오르지도 않아 자 아래로 가자 내가 왜 노랑시티 안갔을까 황금으로 반짝이는 색 왜 자연스럽게 안가지나 럭키 우리 딸은 정말 제멋대로 커서 친구도 별로 없단다 나는 흉내내는 걸 좋아해서 말했지 흉내 메타몽을 보여주면 이 자식 너 포켓몬 좋아하니 내가 아니라 너한테 묻는 거라니까 이상한 영의 성한테 말 걸었네 난 흉내내기가 취미인걸 네모난 포켓몬이 잔뜩 나오는 게임이다 거울아 거울아 컴퓨터 좋아하는 포켓몬 삐삐 아 삐삐를 가져가야 되나봐 삐삐 가져가면 얘가 반응하나봐 삐삐가 없어 저거 사실 메타몽이라고? 왜요? 아이가 사라지고 메타몽이 지금 살고 있는 거야? 얘가? 얘가 메타몽인 거야? 안녕 너구나 또 내가 흉내내줬으면 해서 왔니? 근데 이 정도로 부모가 눈치 없을까? 너무 무관심인데? 뭐야 너 저리 가 정보 나눔 게시판 회색 강정 여기는 이제 거기로 갈 수 있는 회색 시트로 회색 시트로 사실 저도 메타몽이에요 저도 메타몽이었어요 아 좀 지나가게 해줘 안 돼 작전 멤버 이외에는 아무도 들여보내지 말라고 했어 그렇게 딱딱하게 굴지 말고 정말 답답해 죽겠네 됐으니까 저리 비켜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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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사 기다려 빙그릇 올라 슬프 주식회장 예 예 이 회사에는 조금 문제가 있단다 위험하니까 애들은 들어오면 안 돼 그러지 말고 견학하게 해주시면 안 돼요 나 그린이야 어머 그린 지도리 아빠 어디에 있었던 거야 이 빌딩에 무슨 일이야 로켓단이 그렇구나 로켓단 녀석들 여기저기서 나쁜 짓을 하고 있어 아 이거 비주기를 만나고 나서 여기로 왔었어야 됐나 봐 그죠 주민세가 말한 대로야 이게 먼저 가고 그거야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작전회의를 하자 그러니까 지도리 아빠는 예정대로 슬프 주식회사에 있는 로켓단을 쫓아내줘 혼자서는 위험하니까 주민세도 같이 가주고 알았지 그럼 나는 관동지방을 돌아다닐게 뭐 씨발 안 한다는 거잖아 로켓단 녀석들을 모두 쓰러뜨려서 보스가 있는 곳을 알아내겠어 마치 조조 암살 계획을 짠 동승과 왕자복한테 유비가 너희는 그럼 암살 준비를 해 나는 일단 밖에 나가 있을게 밖에 나가서 우리 계획에 협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볼게 그리고 포켓몬 리그에 가서 사건을 알릴게 짱이다 어쩌면 사천왕이 협력해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럼 둘로 나눠서 작전을 시작하자 잠깐만요 그럼 제가 도움을 요청해볼게요 안돼 내가 해야 돼 그 전에 지도리 아빠 주민세 나는 아직 모르니까 안심하고 맡겨도 괜찮을지 실력을 보여줘 앵? 누가 먼저든 상관없어 차 덤벼봐 약자한테는 이렇게 포스가 넘칠 수가 없어요 난 여기에 그걸 받지 아 죽으려고 하는데 못 죽네 싸워야 되나봐 야 니가 먼저 해 탕구리의 원수를 갚을 자신이 생길지도 몰라 니가 먼저 하지 않을래? 야 니가 먼저 해 알았어 그린이라고 해봤자 뭐 있겠어? 구운 그린이 될 뿐이지 자 나시 나시 나시는 풀 풀은 뭐다? 땅이 안좋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불갈기기 불갈기기가 있어 불 대문자 풀이 독이 약해 근데 보통 풀은 다 독 있지 않아? 불 대문자 불 대문자 빛의 장막 특수 공격을 방어한다 85%가 들어갔어 이거 설이 내리면 설이 내리면 얘네 꼼짝도 못해 왜냐? 식물 그거 농사 그 해 농사 다 망해요 설이 내리면 그래서 얼음이 더 강하죠 망했죠 그린 2번 농사 망했어요 자 각자 경험치를 얻었고요 미자몽 교체합니다 아니 교체 안 해 이걸로 해 비행은 포켓몬 피카츄가 담당 1층이야 너는 이거 한방 맞으면 정신을 못 차릴것이야 파도타기 파도타기 파도한번 타면 됐어 에어슬래쉬 아 거쳤어 파도 야 이거 거쳐? 아 근데 스피드가 느려서 한방 맞고 시작하는데 날개 쉬기를 쓸 수도 있어 날개 쉬기 근데 빛의 장막을 다른 애가 썼는데 얘네도 해당돼요? 웃긴다 5톤 동안 아 퀴즈에 까는거야 그래서 탱커가 먼저 나가서 그런거 다 깔아놓고 전투를 한 5톤 지속하는거구나 다른 애로 바뀌더라도 아니 잠깐만 아 이거 이거 카운터죠 베 baggage 베간 an 베간베 봐봐 49로 올랐다 아 맥아 49로 올랐다 럭키골에서는 레벨이 49로 올랐어 스텝버 스피드가 180이야 역시 나랑 같은 텐초마을의 트레이너 11,200원 로켓단에 덤빌만한 실력은 있구나 그럼 스티프 주식회사는 너한테 맡길게 다음은 주미세야 보는 것만으로도 긴장됐어 그린님의 포켓몬들은 다들 눈빛이 굉장하느라 먼저 가봐 나는 상담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스피드 이렇게 넓어? 시작되겠죠 나 포켓몬 센터에 좀 들어갔다 와야 될 것 같은데 이게 확실히 잘 만든 게임인게 한 1,2주 쉬고 했는데도 한 2주 쉬고 했는데도 재밌어 근데 놀랍게도 이게 포켓몬 게임의 최약체래 미친 이게 최약체래 포켓몬 망작이래 이게 말이 돼? 말이 안 돼 너무 애기용이라고? 나는 이렇게 고군분투하는데 난 너무 흥미진진한데 로켓단이 막고 있어 나 이거 그거 하고싶은데 충전 주유소 어딨어 여기 로켓단의 도시야 아 후원 감사합니다 띵띵띵띵 성장하는 속도가 달라.. 경험치 량이 달라? 캐릭터마다? 그건 아니죠 흠흠흠 알로라에서 온 라이츠 매니아야 내 라이츠를 교환하자 아 라이츠가 있어야 돼 나 이거 알로라 라이츠 알아 뭔지 후원 감사합니다 꼬리를 서핑보드로 만들어서 타고 다니냐 소영이랑 나무위키 그 포켓몬 찾아다니면서 봤어 그래서 에스퍼가 있어 저 라이츠는 알로라 라이츠는 에스퍼야 초능력을 쓰는 녀석이야 근데 놀랍게도 난 화장실에 가야 돼 커피를 너무 많이 먹었어 후원 감사합니다 소워드 할 때 자꾸 근본도 없는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는 포켓몬들 나와서 좀 그랬어 하지만 피카츄 렛츠고 피카츄는 근본으로 가득 차 있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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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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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어니북이를 키우면? 황몽이랑 어니북이를 키우면? 레벨이 높은 G순윙 빠져 그리고 어니북이 두개빛 그리고 기술 머신으로 냉동빔 양말거불기 배워 박치기, 열탕, 폭포오르기 구멍 파기는 필수기 아니고 박치기를 빼 그리고 그리고 폭포오르기 이미 알고있고 됐어 좋은 상처야 아 맞나 맞다 2층은 끝 3층 구멍 파기 안 배웠으면 엔틀에 낄 생각도 하지마 언제든지 나갈수 있게 황몽이 불대문자 배웠어 아까 배웠어 단체로 불포켓몬들은 모아가지고 교육을 시켰어요 5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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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오오오 폭포 저렇게 올라와 버려 열타 양말거북이 끈에 났어 아 세보인데 안죽었어 내가 먼저 때리자 아니다 구멍파 양말 벗겨진다 퐁 양말 뒤집어질 뻔 너무 약해 약을 먹여야겠는데 약을 먹이면서 가야겠어 지금 여유있을때 상처약을 다 소모시켜 이거는 15밖에 안찾기 때문에 안써요 뭐야 이거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나? 아 어 러스터캐넌 어 러스터캐넌 뭐지? 강철 오오오 좋은데? 80 데미지 러스터캐넌 지대기들은 배울 수 있게 해줘야되는거 아냐? 러스터캐넌 여기서 여기로 저기서 저기로 여기서 여기로 여기서 여기로 여기서 여기로 살려주세요 로켓단이 아니네 미안 용서해줘 자포 아 이거 자포 죽어버리는거야 자포가 200이야 그리고 기절이야 자폭 피 조금 남았을때 자폭 쓰는거야 동기어진 동기어진 쓸 수 있냐고 없네 까붕이는 특공이기 때문에 안쓰기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 아까 안썼던 순간이동 안쓰기 거기로 가야돼 홀렸어 하루종일 서있었는데 싸워주긴 해야돼 고우스 사탕 부말계열이죠 부말계열 냉동빔 오 캐릭터스 화상 깡 아 열가닥 폭포오르기 아 열가닥 살았어 아 열가닥 왜 난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걸까 굳이 아 물리기술이라서 화상 걸렸을때 쓰면 안돼 난 왜 굳이 이렇게 힘들게 하는걸까 알겠어 그 Sue 도망 psycho 멀트리 español 기생 앙키울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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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또 생각이 들었어 앙키울렛 심지어 치근거리게 이거 살균다 치근거리 근데 하지만 불 대문자 불 대문자 씁니다 80분대 걸렸습니다 화상 공격력이 감소했죠 바로 여기서 치근거리게 안아파 근데 풀이 죽었어 하이그나이트 안아파 안아파 원래대로는 죽어야지 안아파 치근거려봐 황몽이는 쓸일이 없을것 같습니다 다시 빼 쥬대기들이 없으니까 안되네 이게 근본이죠 이게 근본이야 이게 근본이야 징 음 아씨 저.. 저새끼 맞나야잖아 안냥과 문초 데리고 왔어 수리미 몸버 튀긴 땅이 되죠 쥬대기는 답을 알고있다 이 체력이 왜이래 이 체력이 왜이래 아아 아 분노의 압리에 당했지 아 분노의 압리에 당했지 바로 쳐버리게 이 체력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어 에어 크리킹 강력이 폴리골? 뭐지 일단 쥬대기 레벨발 스텝발 좌석발 모가리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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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댁이 원래 셌어요 레벨값을 못해서 그러지 원래 셌어 모가리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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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칭이동 돼요? 나 너무 섭섭한데? 칭이동하면 너무 섭섭해요 놓치는게 생기잖아 눈썹 모 resur況 모카리오스 뭐가 그렇게 무서울까? 신이시여 도와주세요 왜? 뭘 못번쩍? 뭐 있었어? 프레임이 깨져 굿즈를 많이 좋은걸 만드니까 타겟이 된거야 얘는 싸워야될거야 레트라 분노의 암니 면역이죠? 왜냐? 피가 많이 달았기 때문에 분노의 암니? 맘껏어 현재 체력의 반절이에요 현재 체력의 반절이에요 나는 땅굴을 파면 될거야 탱 퐁 퐁 3장 바위 뚝 떨어뜨리게 하면은 비행이 정신을 놓쳐 머가리우스 저 아구에다가 딱 바위 집어넣기 넣고 싶게 생겼죠? 아구에 딱 바위 넣고 싶어 끼워놓고 싶어 하나만 들어가 하나만 하나만 걸려라 아해 머가리우스 이것이 머가리우스 개신장에서 그리고 여기에 아이템 있는걸 봤죠? 아 이게 기술 머신이 하나씩 껴있으니까 그냥 지나갈 수 없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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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한테 걸렸어 영재 아 번호 같은 거? 비번 알아야 되는 거 아냐? 난 모르잖아 울스 도기죠? 뭐다? 쥬대기는 답으로 알고 있다 자폭 아게타로 펑 떠있지 않아요 레어코 그대로 싸운거 4배 공격료 구멍파기가 근데 슬롯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4개밖에 안받고 있어요 과학자들은 저런거 씁니다 피피회복 피피회복 뽕뽕 이런 꼬마 녀석을 발견했어 기술 바꾸고 다시 배우면 늘어나나요? 쥬베 쥬베스는 얘가 좀 상대하기 힘든데 그래서 이런해를 대비해서 전기를 배운거야 원래는 제가 독을 독 속성도 있어서 오물폭탄도 안먹게 스톤샤워 오오오 타탈형님 1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스톤샤워 나쁘지 않네요 그 비행이 약점인데 비행 대비해서 스톤샤워 근데 대신 성공률이 좀 떨어진다 아구에다가 하나 집어넣어 하나 들어갔네요 야 여기는 위험해 도와주러 왔다고 11층에 사시는 사장님은 무사하실까 나는 여기서 이걸 써야 된다고 봅니다 강화 포켓 포인트업을 써야 돼 이거는 항상 쓰기 때문에 구멍파기 해줘야 돼 인정이죠? 쥐순이 공룡도 하나 해줘 또멍파기 인정이죠? 머가리우스 어? 잘못 눌렀어 괜찮아 이 정도 깨트리다도 좋아 근데 저 지우고 다시 배우면 없어지나? 아이씨 지나기 싫네 지우면 없어진다 질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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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퍼기다 하면 질뻑이겠죠? 그 말이 있는데 독 독탄당 봐봐 구멍파기 얼마나 좋아 맘껏 할 수 있잖아 또 지금 이제 질퍼기 다 iquement 구멍 파기 더 배워야겠어 아 지진이 있어도 구멍 판다고 구멍 팔거라고 구멍 파는게 제일 좋다고 어 이거 왔던데잖아 아 신경끄라고 지진 언제 배워 지금 얘가 50레벨인데 언제 배워 이제 끝이네 구멍 팠다가 비주기 지진에 개 털렸으면 이미 한번 털렸죠 이미 한번 털렸어요 안으로 들어갔다가 제대로 맞았죠 장려 카르시언 저 쥬데기의 장화 든든하다 진짜 일단 모르면 구멍 파 일단 모르겠으면 구멍 파기 일단 자석이 붙어있어서 세다고 모르겠으면 파고봐 작은술 그래 이거 아먹을 벅차 뭐야 이제 왔던데 아니야 왔던데잖아 11층 다이렉트 갈 수 있어 나는 길을 잃어버렸어 너무 괴로워 안되겠어 뭐야 안만났어 얘네? 그럼 2층? 2층 왔었는데 나? 나오 여기 안있다고? 여기서 구멍을 팝니다 모르면 구멍팁 구멍파기는 답을 하고 있어 구멍파기는 답을 하고 있어 그냥 해 레트라 안무세어 정광석화 정도 때리겠네 그래도 구멍파 그래도 구멍파 정광석화 그래도 구멍파 울뻔 했어 지대기 정광석화 지구비 정광석화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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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티니 지구 스티니 여기서는 제가 봤을때는 나갑니다 충전해서 11층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아이템 있었다고요? 용서 못해 아이템은 못참어요 아이템 어딨어? 못가잖아 이걸 해서 다시 충전을 한다음에 시작하겠습니다 아직도 안쏘었어? 나 진짜 소름끼치는 추측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보통 다른 빌딩 가면은 입장 키는 카운터에서 봤잖아 여기서 주는거 아니야? 아니겠지? 괜히 똥꼬쇼한건 아니겠지? 그리니 많이 봐준거 같진 않았어 굉장하네 니가 진짜 심프로 보여줬으면 좋겠어 사실 지금이라도 받으면 좋은건데 다행이네 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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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티 이 할아버지 내 말 했었나? 이 할아버지 내 말 했었나? 블랙 황뭉이, 펄북이도 다 주 frente 다 회복돼요 띵띵띵띵띵 11층부터 무슨 용무야? 포켓몬은 왜 경찰이 일을 안함? 경찰이 없어요 경찰이 없어요 놀랍게도 경찰이 없어요 경찰이 없어요 경찰이 없어요 경찰이 없어요 경찰이 없어요 뭐야 공격이 올라갔어요 쓰러지구요 여러분들 이상한 소리 하지마세요 이상한 혐오 발언 내가 꼭 밴을 해야겠어 밴을 해야겠냐고요 구멍 구멍 구멍팍이 안되네 그래도 랩발로 밀어 랩발로 밀어 소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 아파 자 입 벌려 자 입 벌려 자 입 벌려 돌 돌 들어가니까 돌 들어가니까 입 벌려 경험치 주꾸리만큼 주는 것들이 자 배부르게 먹었고 제작진이 맛있게 먹었습니다 자 배부르게 먹었고 자 이쪽으로 타고가서 어 이게 지진? 아 삐삐 맥스 이건 삐삐 맥스에요 갈 거 같네 아래 왠지 이거 혹시 이 박스에? 뭐야 여기 있어 어 여기다 어떻게 맞혔지? 잘 맞히게 잘 맞혔기 때문에 잘 맞히기를 주죠 싸워야 돼 어? 뭐야 힌트? 안돼요 힌트 안됩니다 스포 금지에요 비죽이한테 지진 맞을 거라는 스포 금지에요 자 튀긴 땅 튀긴 땅 공식에 의해서 구멍 파기 힌트 이래도 또 망파기 라고 하실 겁니까? 이래도? 개사기야 이거 진짜로 어? 레트라? 나오자마자 두두두두 들어가 비치 사실상 이거는 포인트 업으로 해가지고 이씨 붙이면 곱하기 2야 1타 2피니까 기력덩어리 기력덩어리 아 라렛 캔디 나 어렸을 때 라렛 캔디라고 했어 아 드디어 나왔다 드디어 나왔다 리자몽 로드 이거 내가 봤을때 봐봐 언이북이랑 얘랑 양말거북이랑 얘는 현실적으로 늦었어 리자몽은 근데 쓸만해 적벽이는 황몽이에서 이거 해서 기술만 배우고 적벽이도 36이라서 할 수는 있어 왜냐면 여기가 레벨이 좀 낮거든 90 특공 화상 불꽃세리를 빼야지 이게 상위호환이잖아 아 뭐 불꽃세리 구멍파기는 있어야 돼 어 머가리우스도 배울 수 있어 머가리우스 일단 불꽃세리를 쓰는 것보다는 이게 상위호환이기 때문에 머가리우스는 근데 특공이 약해 그리고 자석도 아니야 67밖에 안 돼 근데 고속이동보단 낮지 않을까 고속이동 진짜 극혐인데 특공이 너무 약해 근데 안타깝게도 적벽이가 레귤러 멤버로 들어가면 머가리우스가 쓸모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돼요 G순위공룡 이렇게 들어가고 G대기공룡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이게 이게 옳게 된 라인업이야 사실은 근데 적벽이를 그냥 쓰기 싫었던 거야 근데 써야될 것 같아요 파연방사 특수 불 배울까 하나? 특수인데 G순이가 하나 배울 수 있나? 깨뜨리다 오물폭탄 없죠? G순이랑 G대기 왜 타입 같은데 같이 쓰면 여자친구 남자친구 야후돈이 불 대문자 대신에 이거 쓰자 이게 더 좋은 것 같아 그쵸? 불 대문자 별로야 이것도 쪘고 명중도 떨어지고 완전 별로야 화연방사 됐어 여기서는 기술 머신 써도 안해줬어 여기 내려갈까? 갔는데 아니었지? 잠깐만 영감이 똥을 줬어 나한테 하이퍼보야 여기서 혹시 지진? 여기서 혹시 지진? 왜 안 싸우려고 하면 귀찮아 여기 내려갔어 시원하게 화연방사 blah EPA 여기 나서 보전 기술이 10% 적대 아 막았어 짜증나게 하네 바로 날개를 쳐야되는데 꼬리로 쳤어 저 구멍파기로 카운터가 됐어요 사실 안됐네? 전기랑 비행은 비행이 안좋아 근데도 여기서 이길 수 있다는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왜냐? 구멍파기로 먼저 때려 안맞고 퐁 제가 스피드가 더 빠르단 말이야 김보리 그죠? 아 성공이 없네 구멍은 다 팔줄 알아요 나를 괴롭혔어 뭐죠? 방어가 크게 따라했어 확률이 왜이렇게 좋아? 실패를 안하네 적극이 37 에레브 두대로 쌓는다 까붕이? 까붕이는 그냥이요 까붕이? 까두세 야돈두 싸이코 키네시스 쓰면 다 나가 떨어져 나가 떨어져 근데 이제 얘가 전투에 참여하면 경험치를 조금 더 줘 그래서 나는 가방에서 회복으로 상처약을 좀 발라줘 그리고 까붕이가 경험치가 낮기 때문에 까붕이를 먼저 보낼까요? 한번 그래 까붕이를 먼저 해봐 까붕이 보여드릴게요 안본지 좀 됐죠? 까붕이가 얼마나 강력한지 까붕이 자꾸 까불어서 이들이 까붕이 가시돋이 아니라 까불어서 강력한 지 강력한 지 원래는 고환이었어요. 고환. 고쓰였거든요. 고쓰였는데 고환이었다가 고환은 좀 그렇다고 해서 고일환. 그러다가 까붕이가 됐어요. 독. 독은 자속 그냥 쉐더블. 왜 안 보낸 줄 알겠죠? 까붕이. 슬리퍼 그대로 사용. 게임이 너무 쉬워져서. 쉐더블. 스피드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야돈도 세. 근데 야돈은 한 대 맞고 시작하고 해서 누적 딜이 조금 들어가. 그래서 양민 학살용은 까붕이에요. 어 뭐야. 얘 4천왕이잖아. 당신은? 아폴로님. 저 아이를 아시나요? 지도리 아빠. 저 사람은 누구야? 어리석게도 우리를 방해하는 우수한 꼬맹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그쪽이 방해꾼이라는 거네. 뭐야 너! 아폴로님이 방해꾼이라고? 눈물 속 빠지게 혼내줄까? 흘러가는 거 보니까 저 조무래기는 우리 편 주미새 조무래기가 맞고 대장은 대장끼리 붙고 진정하세요. 이런 녀석들은 이렇게 깨닫게 해주면 됩니다. 어? 2대2. 2대2 승대. 처음 봐. 2대2 승대. 노이로사랑 2대1은 해봤는데 2대1은 처음 봐. 텅고리를 데리고 다니네? 야 까붕이가 하나 맡을게. 섀도우. 뭘 맞냐. 붐볼. 내가 좀 센 애 맡을게. 아. 마비를 걸리면 안 좋은데. 섀도우. 붐볼 왜 이렇게 빨라? 질뻑이는 잘하지. 귀찮아스럽죠. 오오. 뼈 붐매랑. 오오. 좋아. 스피드 원툴이래. 스피드 원툴이래. 스피드 원툴이래. 스피드 원툴이래. 그러면은. 그 옛날에 광역공격 가능했다고 한거 뭐였지? 뭐였지? 골랭. 메가드랭. 한번 해볼까? 메가드랭. 비행은. 툴이 안좋아. 독한테. 메가드랭. ây SEC. sek. 오후윰. ycz. 오우. 독 은. 더 안좋아? 독 비행은. 4분의 1이 안좋아. 다 안좋었네? 쾅딱옥매라 오 두 번 때려 독걸렸어 10만 볼트를 주변한테 쓴다 스피드하면 까붕이도 뭐야 그거야 어디가서 막 어? 뒤처지진 않아 자가지 저 애는 건들지마 스트레스만 받고 쟤 새로 내는 애만 자고 또독아쓰 오 쟤는 그거밖에 없나봐 독 전문인가봐 아파 독은 물에 씻겨내려가기 마련이죠 야구독 야구독 파도타기 이거 광역 아니야? 파도타기 일단 데미지는 맞아 다 다 쓸려갔어 뭐야 탕구리도 죽어? 왜? 3중 4를 했어요 제가 3킬 포켓몬 3킬을 했어 저 탕구리 경험치도 맞나? 포켓몬 포켓 감사합니다 피존운 2 경험치까지 기술? 기술은 다녀야지 모래 한번 뿌리고 다 된 시공지에 재뿌리고 이게 관우의 수공이야 피전투 버티는 거 봐 아쉽게도 커지라 지난번에 이긴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는 건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당신들을 더 경계하도록 하죠 피켜! 뭐야 저 자식은 저 조무래기가 이런 걸 떨어뜨렸어 카드키인가 보다 이러면 너무 쉬워지죠 동굴 탈출 로프를 씁니다 그리고 1층부터 뒤져 사용할 수 없어요 엘리베이터를 씁니다 동굴에서만 쓸 수 있어요 그만두지 않아요 1층부터 파밍합니다 9층에 회복시켜주는 누나 9층에 회복시켜주는 누나 스포 하지 마세요 알고 있어 9층에 있는지 근데 난 그냥 이렇게 하고 싶었을 뿐이야 난 여기 있는 포켓몬 센터 누나 만나러 온 거야 소원 감사합니다 회복만이 능사가 아니야 사람간의 인연 주민세는 주민세는 주음인 미운 거냐고요? 아니야 주는 거 없이 미운 새끼 주민세 괜히 얄미워요 그래서 주민세야 1층부터 진짜 든든하게 뒤집니다 이거 못하면 또 보시는 분들도 찝찝해요 이렇게 깨면은 안 뒤지고 깨면은 찝찝합니다 든든하게 든든하게 뒤져야죠 이..이게 진정한 포켓몬 플레이이지 저기 봐봐 저 안쪽에 든든하게 드림이 자식 아 뭐야 카드키 들고 압수수색 집단 감사합니다 아 왜 세 마리나 있지 이 새끼 섀도우 홀 홀 고 얘도 42레비이라서 키우면은 얘를 앞장세겠습니다 섀도우 홀 반동은 좌우반동 하나 둘 셋 넷 반동은 이동 중에 궁간은 그 중에서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인데 그 미리 알려주는거 자폭 기절 상태가 되어버려 다 뒤졌죠 여기? 안 뒤졌어 겨레에 눈눔한 아들로 태어나 도와주세요 이뿐일 슬프니 후후후후후후후후후 후후후후후후唉 ím 또다.. 아아알 시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люс 으한 wal 확 으ры아 Share 신척 가사 배울라 군대 갔다왔는데 헛 갔다왔죠? 팔도사나이가 신났던 걸로 기억을 한다 팔도사나이 나 군가 이게 군가가 맞나 싶었어 군대 있을 때 이게 왜 군갈까? 팔도사나이 이렇게 신나도 군대에 와있는데 내가 이렇게 신나도 되는 걸까? 군대는 우중충하고 가라앉고 그런 곳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 내가 이렇게 신나도 될 자격이 있나? 후원 감사합니다 무슨 일이야? 너도 그렇고 어째서 어린애가 들어오는 거야? 팔도사나이 뭐였더라? 어떻게 하는 거죠? 아 보람찬! 하루 일을 끝마치고서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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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하더라? 모 Auft sui 두 다리 쭉 포면 고양이 안방 하핫 발도 안된 고양이 안방이네 지랄이죠 진짜 자 2층으로 갑니다 아무튼 팔뚝사나이 부르면서 기분이 많이 좀 약간 좋아지고 아무튼 잘 만든 노래라는 거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무서워서 여긴 일 중 로켓단은 찾고 있고 쟤는 숨어있고 아 아리랑겨레 아리랑겨레는 뭐지? 시작이 뭐야 아리안겨레 아리아리 아리랑 쓰리쓰리 아 너 말 안 되잖아 이거 아리아리 요 날 두고 떠나가나요 강한 친구 대한민국이 그렇게 신나더라 딱 봐도 옛날 거죠? 아 요즘 거죠? 없었어요 저때는 질뻑이 멋있는 사나이 멋있는 사나이 많고 많지만 내가 바로 사나이 내가 바로 사나이 멋진 사나이 갑자기 갑자기 이렇게 사랑 타령으로 넘어가는 멸공의 햇불 멸공의 햇불 뭐지? 멸공의 햇불 10대 궁가 중에 하나 멸공의 햇불 아름다운 이강산을 지키는 우리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늘을 산다 평양양의 폭풀 폭탄의 불바다를 무릅쓰고서 고향 땅 부모 형제 평화를 위해 저녀려 내 나라는 은 내가 지킨다 로켓다는 슈프에게 강한 포켓몬을 만들려 보였던 모양이야 내가 만든 포켓몬을 빼앗기면 안되니까 데리고 도망쳐야 되는데 나 주면 안돼? 후원 감사합니다 까그 까그 후원 감사합니다 이펙트 가드 후치상들은? 이게 인트로고? 후치상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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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소드실드 따로 있는거야. 피카츄 EV 따로 있는거고. 후원 감사합니다. 두개 사도 아깝다고 생각이 안들게. 닌텐도의 마지막 배려야. 두개 사도 안아깝게. 배려였으면 하나에 다 넣는게 아니지. 통신진화를 없애야지. 근데 통신진화는 내버렸어. 왜냐. 그래도 게임은 같이하면 재밌다는걸 알려주고 싶었던것 같아요. 아시겠습니까? 게임이란 것은 함께하면 더 재밌다는 것을. 아시겠습니까? 뭐야 이거. 약올리는것도 아니고. 뭐야 너. 아 저 멀리서 해가지고 유인해야되나보다. 그쵸.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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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한번 싸와봐. 적뼈가. 적뼈가. 너도 한번 해봐. 아보. 과연 방사. 흑앙기. 원래 상태로 돌아왔어 그때 내가 먼저 공격하니까 화염방사 구멍파기였으면 한방에 죽었을까 우연인줄 알아라 다 뒤졌어 거의 다 뒤졌어 다와봐 다와봐 다토라 샅샅이 되죠 지진 있는거 맞아? 여기 지진 있는거 맞습니까? 여러분들 뺄지 두개 남았어 그리고 나 환상의 포켓몬 두마리 더 잡아야되는데 마음대로 새는건 싫어 지진 그거 관동지방에 있어요 여기가 관동지방인데 여기가 관동지방이야 여기가 관동지방이야 빨브빌들 심지어 쟤보다 쓰드리공보다 더 빨라 네넘 스피드 그냥 원툴인데 그 다음에 군볼인가 보다 저도 볼 얘가 빠르고 좋다 그죠 스피드 빠르니까 스피드 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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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틀에 넣습니다. 미친박사. 어? 전 서남박사 같죠? 미친박사인가? 서남박사일까? 미친박사일까? 서남박사. 아 여기 왜 있을까 이게? 굳이. 이게 뭐가 있지 않을까? 맞아서 선해짐. 여기는 위험해. 도와주러 왔다고? 그건 어려울거야. 사장님은 우사하실까? 선하게 만들었어. 로켓단이 아니네. 구하러 와준거니? 포켓몬을 줄게. 어? 라프라스 받았어. 이거 그냥 지나갔으면 못 받았죠. 라프라스. 매우 머리가 좋은 포켓몬이야. 너라면 귀여워해줄 것 같아. 헤엄을 치는 걸 좋아하는 것이고. 라프라스. 오오. 바다거북이 아니야? 라프라스. 이상한 사탐을 발견했다. 원래 금요일에만 줘? 라프라스. 오우. 멋있다. 34밖에 안 돼. 낮잠을 잘 자. 미친 라프라스. 물, 얼음. 기술은? 흰 안개. 아. 딥. 그. 디버프 면역. 얼음 쏘기. 예. 냉동빔 쓸 수 있죠. 선제공격. 이상한 빛. 혼란시키기. 누르기. 누르기 좋다. 누르기랑. 나머지는 다 갈아도 되겠는데? 그리고 얘는 특공의 조합. 오우. 마키. 물이 이미 야후돈이 있는데? 마키. 야후돈 너무 좋아. 에스퍼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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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여기 듣고. 1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돌았나님. 일단 기술을 가르쳐. 용도 배울 수 있어. 일단 배워. 얘가 용이었어. 공룡 4마리. 공룡이야 얘도. 희난기. 냉동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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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동빔이 훨씬 좋죠? 얼음뭉치. 백. 어른뭉치. 냉동빔. 냉동빔. 냉동빔은 라프라스가 자소까지 붙어가지고 그죠 꽃맞기 폭포오르기 얘는 열탕 써야지 않나? 아 못배우네 열탕은 폭포오르기 배웁시다 아 얼음이라 못배우면 돼 자기가 녹아버려 공격하고 특수공격은 별차이 없으니까 얼음 뭉치를 빼고 10만 볼트 누르기 대신 10만 볼트 구멍파기 구멍파기 4 5 6 7 8 8이 없네 11 없고 14 없고 못배워요 구멍파기 구멍파기 파도타기는 없어 그러면은 라프라스는 드래곤 대신에 드래곤 필요 없잖아 그죠 용혜파동 용혜파동 이거 필요 없잖아 10만 볼트를 배워보자 어때 이게 훨씬 좋아 노말? 노말이 필요 없긴 해 그지 노말 필요 없어 왜냐면은 노말이 더 강한 거는 없으니까 보통 자속이나 다른 거를 쓰면 돼 이게 어디 비어있지 누르기를 빼 누르기를 빼 됐어 그럼 라프라스를 앞으로 내보내보자 럭키 꼬레씨 럭키 꼬레씨 럭키 꼬레씨 럭키 꼬레 빼 야후도 눌러 됐다 든든하다 어? 구성 든든해 를 이름 붙여줘 라프라스 라프라스 라프라스는 라프라스는 둘리엄마? 온순매? 피카츄는 이제 비술 셔틀입니다 수원 감사합니다 빙하타공룡 거북알룡 물공룡 달팽이공룡 거북선 지순이수룡 등갑병 김종수 등갑병 등갑병 등에 껍질이 있네 진짜 김종수룡 박대기공룡 눈오는 날 기자님 눈오는 날 기자님 껍데기공룡 중간에 껍질이 있네 동생이 남동 중간에 껍질이 있네 6. craw이 팽이들 중간에 껍질이 있네 중간에 껍질이 있네 김종 수령동지 나 뿔라쓰 껍데기 우스 수령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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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령동무 수룡동지 수룡동모 수룡동지 수룡동지가 진짜 이런 것 같아요 수룡동모죠 수룡동지 김수룡씨 감사합니다 마스터볼을 잔뜩 만들게 할 목적이야 뒤로 돌아가서 갔었고 내려가면 올라갑니다 다 뒤져 가스 다 가스 후원 감사합니다 어때 미로같은 실프 건물에 대한 감상 이런데 있나뭐가 다 봤죠 저 자식은 악인같죠 악인 아 여기서 잠을 잘 씻구나 미인 스파이야 수면실에 셨다 가려 다 봤고 다 봤고 스파이징 쭉 올라가야 겠네요 쟤도 싸우기 싫었답니다 여기가 10층이죠 11층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뭐야 여기 다 왔다던데 이제 올라갑니다 마지막 11층 아 저기 있네 사장님 저기 있네 어 못가 호텔로 가야 되나봐 아까 9층에 있는 포탈로 가는게 맞나 난 그런 생각을 해 9층에 있는 포탈이 맞을꺼야 아 쿠엄 감사합니다 아 쿠엄 감사합니다 아이고 있었어 냉동빔 수룡동지 그래서 수룡님 냉동빔 쓰신다 아 아 섀도볼 냉동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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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랭동 랭동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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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왔다 랭동빔 내 모험을 기록해야겠어 내 모험을 기록해야겠어 비주기를 물리치겠어 못된 비주기 잠깐 기다려 잠깐 기다려 보스는 지금 중요한 이야기 중이야 방해하게 줄 순 없지 랭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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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 톡한테는 구멍파기 어 내가 어차피 원 원퀴 겠죠? 아 미치 번개를 써? 냉동파장이라고 불러있어 용해파동 한번 써볼까요? 용해파동 용해파동 뱀눈추리 징 아 마비가 됐어 라프라스 니가 해결해야돼 대기할게 랭동 뱀 뱀 뱀 뱀 수룡동지 움직일 수가 없어 응 랭동 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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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치료하냐. 마비치료제로 마비를 치료합니다. 그리고 좋은 상체 약으로 수룡동지를 회복시켜줍니다. 그리고 서순을 바꿔줍니다. 땅. 비주기가 땅이잖아. 땅은 물로 처리한다. 야후돈이 처리한다. 다 느려 터졌는데 체력이 많은 애들이네. 쥬데기랑 쥬순이가 좀 빠르. 까붕이가 제일 빠르고 그 다음에 적벽이. 그 다음에 얘네 둘인가. 레벨 생각 안하고 하면은 까붕이 쥬데기. 까붕이 쥬순이 쥬데기 적벽이 이순. 후원 감사합니다. 사블레는 찍어먹을 커피가 없어 쟁여두고 계십니까? 사블레는 아껴놔야 됩니다. 맛있는 거. 힘. 거기 멈추지 못해. 이봐 사장 양반. 나를 속일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좋아. 마스터볼. 실은 이미 완성한 거 아니야? 그런 건 그렇게 쉽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너의 정체를 알게 된 이상 이제는 만들고 싶지도 않아. 만들 수 있는데 너 때문에 안 만드는 거야. 알았어. 알았어. 난 분명히 만들 수 있어. 근데 네가 만들라고 해서 안 만드는 거야. 알았어. 뭐야? 강한 포켓몬을 많이 만들라는 것도 거절하겠어. 만들 수 있는데. 만들 수 있는데 너 때문에 안 만드는 거야. 훔친 연구 자료로 포켓몬을 만들다니 실패해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어이! 약속과는 다르잖아. 거절하겠다니 너의 직원들이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 이거지. 너의 직원들이 눈물바다가 되어도 상관없다. 이거지. 어? 오! 쥐돌이 아빠인가? 또 만났구만. 나는 지금 실크의 사장과 사업 얘기 중이야. 어른의 세계에는 끼어들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싫다면! 쓴맛을 보여줘야겠어. 난 분명히 쓴맛을 보여주기 싫었는데 너 때문에 보여주는 거야. 알았어? 난 분명히 보여주기 싫었어. 너 때문이야. 페르쇼. 노말. 야후돈. 이건 뭐 에스퍼 공격으로 없애버리면 되겠죠. 사이코 키네시스! 나를 속여? 나를 풀을 줄게. 사이코 키네시스!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쪽 세계에는 포켓몬 배틀로 승부를 내야 된다는 암묵적인 룰이 있다고. 어? 좀 남았네. 잠바는 화염방사. 지킬 건 지키는 녀석이라고. 한 무리의 수장이라면 지킬 것은 지키는 녀석이야. 아셨어요? 그래야지 부하들이 따르는 버즈예요. 자기가 정한 룰도 지키지 않는 녀석은 사람들이 따르지 않기 마련이야. 그것이 그 어떤 리더의 그 리더에게 지어진 어떤 무게 같은 겁니다. 아셨습니까? 바위의 땅이라고. 그렇다면 너는 파도타기야. 근처에 띠까추가 있었으면 같이 죽었겠죠? 근처에 띠까추가 있었으면 같이 죽었어. 파도 한번 타니까 싹 쓸어버렸죠? 관우의 수공 리더 퀸 아니요. 그대로 싸. 야우돈이 처리해. 자나떼 대성공으로 제작비가 엄청 들어서 두 번도 안 되는데 다음 자나떼 생각 좀 해봐. 나한테 생각할 시간을 줘. 속도가 굉장했어. 풀이 죽는 건 아니겠지? 방어가 떨어졌어. 방어가 떨어지는 건 괜찮아. 비주기와의 승부에서 6,240원 나갈 수 있는데 너희들 때문에 안 나가는 거야. 나갈 수 있는데 젠장 어쩔 수 없지? 슬프는 일단 포기하겠어. 그러나 나의 로켓단은 불멸이다. 지도리 아빠 모든 포켓몬은 우리 로켓단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야. 알고 있어? 그걸 잊지 마. 그걸 잊지 말아야 돼. 모든 포켓몬은 우리 로켓단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야. 알았어? 그럼 나는 후퇴하도록 하자. 헉. 그냥 싸웠으면 내가 좁해버릴 수도 있는데 그냥 가는 거야. 지킬 건 지키기 때문에. 저희를 구해줘서 고맙습니다. 사장님을 비롯해 모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이거 내가 잃어버린 좌궁알초? 그려져 있는 건 전설의 포켓몬 새치름님 후원 감사한다고 하자. 전설의 포켓몬 저 뭐야? 불쌤 파이어 오! 소년이요. 네 덕분에 살았어. 베까 베까 니가 아니라 너희들이었지. 옆에 쥐새끼가 한 마리 있었구만. 위기에서 구해준 너희를 앞으로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야. 어 그렇지. 살해를 해야겠구만. 나는 통이 큰 사람이란다. 옅다. 옅다 먹고 떨어져라. 이런 건 어떠니? 마스터볼이야. 사실 있었어. 사실 있었는데 없다고 한 거야. 왜냐? 만들라고 해서 쟤 때문에 없다고 한 거야. 사실은 있었어. 마스터볼이야. 이게 뭐냐면 어디에서도 팔지 않는 비밀의 시작품 마스터볼 던지면 반드시 포켓몬을 잡을 수 있어. 무조건. 사실 단 하나만 완성해두었단다. 아무도 모르게 말이지. 한 번 사용해보려 무나. 나는 이미 노쇠해서 마스터볼을 사용할 수가 없어. 근데 니가 사용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 단 한 마리. 니가 잡고 싶은 거. 무조건적으로 잡을 수 있게. 환상의 포켓몬. 두 개는 없어. 단 하나. 알았어? 오케이. 이것으로 꼬렛을 잡아야겠어. 고마워요. 후원 감사합니다. 나는 쥐돌이의 아빠니까. 실프자사 도겸. 자. 털거 다 털었죠? 생각해보니까 지진 없네. 누가 있다고 했어. 누가 있다고 한 거야? 지금까지 일이 밀려있었던 만큼 열심히 해야지. 로켓단을 무찌른 사람은 너... 너였니? 말도 안 돼. 로켓단에게 잡혔었는데 이거 산재처리 되는 걸까? 안 돼. 그것은 안 돼. 원래는 산재처리 해주려고 했어. 근데 너 때문에 안 해주는 거야. 너 때문에. 니가 산재처리 되냐고 물어봐서 안 해주는 거야. 원래는 돼. 원래는 해주려고 했어. 회사를 땡땡이쳤는데 로켓단에게 점령당해버린 거 있지? 깜짝 놀랐어. 자 나갑니다. 관장을 만나야 됩니다. 쥬돌이 아빠 해냈구나. 비주기를 이긴 거지. 아폴로라는 녀석을 쫓아 밖으로 나갔는데 오 이겼나봐. 이겨가지고 도망가는 거 쫓아갔나봐. 노랑시티에 있던 로켓단들이 점점 도망가기 시작했거든. 쥬돌이 아빠가 강해서 다행해. 나 사실 조금 무서웠어. 나쁜 녀석이 가장 강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 하고 말이야. 쥬돌이 아빠와 함께 슬프를 구할 수 있어서 다행이야. 이제 누구도 탕구리와 같은 일을 겪지 않아도 되겠지? 탕구리는 내가 잘 감금시켜놨으니까 걱정 말라고. 좋아. 평화를 되찾았으니 다시 포켓몬 체육관을 돌아볼까? 쥬돌이 아빠는 노랑 체육관에 가봤어. 지금까지 체육관 배지는 얼마나 먹었어. 음 그렇구나. 우리 어쩌면 포켓몬 리그에 갈 수 있지 않을까? 둘 다 힘내자구! 아 펄하 자 포켓몬 센터로 일단 저장 튕길 수도 있기 때문에 벌써 다섯 시가 다 돼갑니다. 이것을 꺼야 되는데 노랑 시티는 소비하는 전력도 어마어마하다고 니그를 가려고 했는데 쟤가 가자고 해서 안 가는 거야. 알았어? 나는 가려고 했어. 쟤 때문이야. 이건 뭐지? 어? 뭐죠? 이 구성? 사천왕 시바를 보면 존경하게 돼. 뛰어난 격투 센스에 울끈불끈한 근육을 보면 전율이 느껴져. 그게 바로 사천왕 시바야. 사천왕 칸나님은 정말 멋진 것 같아. 그 쿨한 시선에 얼어붙고 싶어. 칸나는 한번 봤었죠? 라프라스를 타고 다닌 거야. 난 갈색 체육관 마티스님의 팬이야. 사인을 받았다고? 엄청 부럽다. 나 사인 있죠? 마티스. 미의 팬이로군요. 미스테리어스 상록 체육관의 관장은 비밀이야. 자 일단 노랑 깨고 상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록에 생각해보니까 거기를 안 했어. 그죠? 거의 닫혀 있었던 것 같아. 그죠? 어? 페트롤 세트. 페트롤 세트로 가려있죠. 자 페트롤 캡이야. 오 귀여운데? 오 너도 받고 로켓단 잡는 경찰이야. 우리가 로켓단 잡는 경찰. 바지도 페트롤 팬츠 신발도 페트롤 슈즈 가방도 가방도 페트롤 백 아니 겉옷은 사파리 상의 바지는 피카츄 팬츠 피카츄 팬츠 신발은 조수 슈즈 가방은 정장팩 럭키 꼬레슨 럭키 꼬레슨 럭키 꼬레슨 자 갑시다 전기 와 사용하는 전력량이 어마어마합니다. 미래의 챔피언 너무 화려해서 놀랐니? 관동지방 제1의 도시 노랑시티 포켓몬 체육관은 도전자도 많단다. 레벨 45 이상인 포켓몬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강한 트레이너가 아니면 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 너는 어떠니? 내게 보여주렴 제일 높은거 쥐순위 전기 포켓몬은 쥐순위 하나로 끝납니다. 초련에게 날아가렴 라프라스는 필요없어. 쓸모가 없어. 충전 안내도 돼. 충전 안내도 충분해. 자 가자. 전기 아니라고? 왜? 왜 전기가 아니야? 얘 에이스파야? 아 맞아. 전기는 마티스지. 그래도 이길 수 있어. 얜가? 아니야. 독타입의 상성이 에스파로 물이죠. 물이 껴있죠. 상성이 안됐네. 물. 까붕. 에스퍼? 에스퍼는 악으로 잡나? 에스퍼 악으로 잡지 내가 악을 뺐어 내가 악의 파동을 오물폭탄을 죽어냈어 메가드레인 대신 악의 파동을 듣자 정신공격은 악으로 깡으로 이겨내는거에요 어 뭐야 섀도우볼드 좋네 고스트 악벌레 고스트 악벌레 고함 감사합니다 왜 잠들었어 왜? 아 하프 맞아서 가봐 풀어 잠들어 사이코 키네시스 체도 볼 서로 상상이야? 안 되겠다 자 사탕 보틀에서 속도의 사탕을 까붕이한테 좀 더 줘요 기력의 사탕 까붕이죠 더 빠르게 속도의 사탕 더 빠르게 피카츄가 적 180이었나? 속도가 지식의 사탕 특수공격 힘의 사탕 힘의 사탕 쓰레고수 지식의 사탕 지식의 사탕 아 얜 너무 맛있었어 야후돈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후원 아 부족해 그리고 가방 그냥 쉬었다 오자 쉬었다 오고 충전해놓고 왕루네 사탕 왕루네한테 할 수 있어 일단 런해 런하고 라프라스 빼 레벨이 너무 낮아 못 쫓아와 라프라스 푸테라가 없으니까 못 나네 대가리 머가리오스랑 같이 하고 싶다 머가리오스가 피전2 피전2를 타고 날아가고 날아왔단다 천성이 구경꾼이라 구경하려고 온 거야 일을 해결하려고 온 게 아니야 구경하려고 온 거야 알아들었어? 로켓단 보스가 도망치는 걸 말이야 심프어 난 분명히 구경하려고 온 거야 구경하려고 왔는데 너 때문에 해결한 거야 띵띵띵띵 제6시 인터뷰 라프라스를 빼 피카츄은 넣어야 겠죠 피카츄은 넣어야 겠죠 피카츄은 넣어야 겠죠 넣어 어? 이렇게 됐어 근데 머가리오스를 넣으면 머가리오스를 넣고 여기에 라프라스를 넣어 그러면은 공룡 조합이 돼 까붕이는 아니야 그래서 까붕이 자리에 폭 피카츄을 넣어 이러면 공룡 시너지야 피카츄와 공룡이 아 아 갸라도스를 넣어 어 이러면 그거야 용 용 조합 근데 효율만 보면 까붕이가 세기 때문에 이걸 넣고 야후연 아 야후연도 있어요 야후돈이 있는데 야후연도 있어 헷갈리면 안 돼요 야후 야후 돈 야후연 아 잘못해가지고 야후연 쓸 뻔했네 머가리오스는 필요 없겠죠 이렇게 뭐 까붕이는 얘는 확실히 이걸 배워야 될 거 같아 피 빠는 거 피 빠는 거 넣어 아니면은 그거 넣어 악의 파동을 넣어 악을 넣을까 피 빠는 거 넣을까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나는 분명히 늘려고 했어 니네들 때문에 너네들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이거 관장 하나 남기고 끝나겠는데 오늘? 그죠? 선두 깨봉이 하죠 하긴 상록관장은 그냥 바로 깨면 되잖아 그죠? 스토리 없이 아냐 뭐지? 뭐지? 킬을 어떻게 하냐고? 그냥 간건데? 나 이말이야 고졌고 고졌고 든든하죠 저 자식은 컷이는? 컷이는 독이 안돼 뭐가 이래? 고망? 아직 독도 있지 까붕이가 이제 앞으로 선발해 고스트 대 고스트는 고졌고 서로에게 치명타 스치기만 해도 근데 내가 먼저 스쳐 내가 먼저 스쳐 고졌고 까붕이 44 잘해 아 특수금력 106.3 미쳤죠 쥐대기는 하는 것도 없이 50 고정 그대로 싸 기도 기도 홀 아 기습을 썼어? 나를 아프게 해? 나를 아프게 해? 2선발 야후돈 2선발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자즈맨 주에이치 주에이치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어디야? 이런 베라 처먹을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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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역시 왔구나 그런 예감이 들었어 무심결에 스푼을 던졌다가 구부러진 아래로 이래로 난 에스퍼 소녀라고 불렸어 싸우는 걸 좋아하지 않지만 네가 원한다면 나의 힘을 보여줄게 에스퍼 하지만 커신한테는 쓸모없죠 왜냐 초자연적인 현상을 일으킨다고 하지만 그거의 전문은 커신이에요 마치 용 앞에서 인간이 인간이 인간 마법사가 마법을 보여주는 거랑 똑같아요 드래곤은 애초에 마법을 만든 존재야 그쵸? 초자연적인 현상을 일으키는 원조집이야 근데 그 앞에서 에스퍼 활동을 해봤자 의미가 없죠 그쵸? 말리고스 앞에서 마법 장난하는 거랑 똑같아 내 이 애는 존재 자체가 초자연적인데 쇄도 볼 내가 드레인 일이라도 빨아먹어 마개 파동보다 좋죠? 마개 파동보다 좋죠? 그지 똥구멍에 낀 콩나물까지 뽑아먹어 그대로 싸웁니다 하하 채팅창 봐 별미지 섀도볼 섀도볼 어 버텼어 방어에는 약해 내가 방어에는 약한데 하품을 해 하품에 취약해 자 그 다음에 잘 수 있어 섀도볼 쓰고자 그 다음에 자거든요 섀도볼 자 잠들었어 자 여기서 약을 먹고 한 대 맞아줍니다 루주라 그대로 싸워 루주라 루주라 까붕이 자는거 귀엽죠 까붕이 자는거 커요 잠뛰는 약 맥이고 마치 그거 같아 루주라가 까붕이 엄마 같아 맞짱 떠 정신공격대 정신공격 맞짱 떠 야후돈 야후돈 사이코 키네시스 사이코 키네시스 잠들게 했어 잠들게 했어 루주라의 키스 일어나 일어나 여긴 어딨지 나는 야후돈 키네시스 안먹히죠 안먹혀요 간질간질 그리고 난 여기서 화염방사 물속성이지만 화염방사 어 키스 아 또 잠들어 또 잠들어 또 잠들어 또 잠들어 잠 깨느냐 잠 깨느냐 야 다카스를 몇 병을 들이키는 거야 지금 응? 사이코 키네시스 사이코 키네시스 성공이 없으니까 이 지랄이야 성공이 없으니까 화염방사 악마이키스 넌 내 성이 없니? 넌 내 성이 없어? 누적딜 자 그럼 이거 어쩔 수 없어 야후돈한테 한번 꽈 한번 꽈서 한번 꽈서 특수방어 실컷 올려 잘 때 한번 해 그죠? 자니까 이제 얘는 뭐 하겠어 공격하겠죠 사이코 키네시스 그죠? 안 아파 그리고 이 상태에서 깨 잠 깨 이때 자 한번 꽈어 뽀뽀 키네시스 뽀뽀 키네시스 였는데 그죠? 내가 갑니다 허영 방사 키스 피하고 왕 어때 어때 맛이 어때 원래는 안 쓰려고 했는데 너 때문에 쓴거야 푸딘 교체했다 푸딘은 럭킥보레스 상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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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tes 무슨 카지노 그거 같다 그죠? 딜러 같다 푸딘 푸딘 링 torn 후오xt 빠지 빠지 킹 40ft 50ft 사이코 김에세 50ft M1 81t 멈 αν 50ft 제일 열받게, 둥실둥실뽈 럭키꼬레 넌 아무것도 아니야 출연 하지만 좋은 기술 머신을 알려줄 수 있겠지 그것을 나는 그 누구야, 미친놈 야후돈한테 알려줄거야 돈이 왜 이렇게 없어 7,000원밖에 없어 나를 이긴 증표로 골드 배지를 너에게 줄게 하이파이 골드 배지를 받았어 남에게 받은 포켓몬이라도 레벨 80까지라면 말을 들어줘 그리고 이 기술 머신을 받아줘 명상을 받았어 명상 정말 싫어 특수 공격과 특수 방어를 올릴 수 있는 명상 지는 안 쓰면서 나보고 쓰래 지는 안 쓰면서 나보고 쓰래 미친놈 고마워 나가는 문 줘 지도 안 쓰면 명상 야후돈이 쓰면 좋지 않나? 공격 올라가면서 방어 한번 한턴 해주고 어차피 느리니까 어차피 이제는 쳐맞거든 그래서 특수 공격 상대로는 명상 괜찮을때 탱 탱 특수 공격 AP라 말파 같은거잖아 AP 탱커 공격 잘 수고하긴 했는데 항목 화염방사 빼자 화염방사빼 왜냐면은 이거 화염방사 왜 필요했냐면 리자몽이 없어서 그랬는데 리자몽이 이제 레귤러로 들어오면서 좋아 가야지 자 이제 돌아가 자 다신 보지 말자고 테만함 없으면 명상 별래요 싫어 쓸거야 원래는 내가 안쓰라고 했어 배워놓기만 하고 안쓰라고 했는데 너네 때문에 쓰는거야 알았어? 원래는 배워놓기만 하려고 했어 너희들 때문에 쓰는거야 자 자 노랑시티 해결 그 다음에 이제 상록시티로 갑니다 이거 원래 뭐냐구요? 선생님 말투인데 선생님들이 맨날 그러자 원래는 안하려고 했는데 너네들 때문에 그러는거야 니네들이 지금 뭐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는거야 원래는 안하려고 했어 근데 원래 할 생각이었어 너희들 때문에 희생각 잡자 베이가베이 은김에 놀아줘 온김에 놀아줘 자 턱도 긁어내고 턱도 긁어내줘 재고 유통기한 다 된거 통조림 까 유통기한 다 됐거든 아 이거 지금 안주면 버려야 되거든 짐승은 유통기한 지난거 좀 줘도 돼요 위장이 튼튼해서 자 먹어라 자 갈게 안녕 날아가자 상록시티로 날아갑니다 후원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야 리자몽이 있는데 굳이 피카츄 비술로 날아가면 리자몽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기분이 별로 안좋겠죠 어 이게 여기 아닌가 여기 맞지 저 자식이 있구만 어 왜 잠겨있지 열라가 참게 이게 아닌가 지도리 아빠 왔으면 말하지 그랬어 부끄럽겠지 그건 그렇고 체육관 뺐지는 이제 몇개야 일곱개? 똑같아졌네 남은건 상록체육관뿐인거 같아 어째선지 잠겨있지만 체육관을 들어갈 수 없다니 누군가한테 물어보는게 좋으려나 근데 야 주민세 니 뒤에 그 할아버지 누구야 오 박사님한테 물어봐야겠지 저 할아버지한테 물어보자 응? 난 모르겠는데? 그 그렇죠 저희가 알아볼게요 니네가 그렇게 전압해서 안 알려주는거야 원래는 알고 있었어 나는 원래 알고 있어서 알려주려고 했는데 나한테 기대를 안해서 안 알려주는거야 알았어? 모박사님한테 갑니다 좋았어 빨리 가보자 어 그린하고 같이 있구나 왜 레드는 안나와? 쥬돌이아빠 그리고 주민세 두사람 모두 어쩐지 늠름해진거 같구나 잘왔다 너희들이 그동안 보내준 분쇄육 잘 사용했어 공장에 보내서 제품으로 잘 만들었으니까 다음에도 포켓몬이 모이면 언제든지 보내주도록 해 알았지? 자 이 녀석은 나의 손자 그러니까 이름이 뭐였더라 할아버지 그런 농담은 하지 말라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아는 사이거든요 아 농담도 뭐 안 받아주다니 받아줘 좀 농담 좀 쥬돌이아빠 주민세 둘 다 굉장했어 네? 로켓단 말이야 설마 그때 실프 주식회사에 보스가 있었을 줄은 그를 둘이서 물리친거지? 보스인 비주기는 쥬돌이 아빠가 혼자서 저는 조금 도와준 것 뿐이에요 그게 뭐 어때서 주민세도 열심히 했잖아 둘에게 상을 줄게 자 키스톤이야 키스라라는 뜻이야 포켓 배틀 포켓에 집어넣도록 해 메가 진화로 이끄는 돌 진화를 뛰어넘은 진화 진화의 진화 키스톤과 메가스톤 두 개의 돌이 있으면 배틀 중에 한 번만 포켓몬이 메가 진화를 할 수 있어 포켓몬이 트레이너를 위해 파워업 하는 거란다 강한 유대의 증표야 두 개의 돌 두 개의 마음이 하나가 되면 비로소 메가 진화가 되는 것이지 자 메가 진화를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려고 했는데 말 끊지마 원래는 내가 알고 있어서 말하려고 했는데 쟤 때문에 말 안 하는 거야 알았어? 저 새끼가 말을 끊어서 내가 말 안 하는 거야 메가스톤은 여기 있어 이상의 꽃 나이트 리자몽 나이트 X 리자몽 나이트 Y 거부광 나이트를 받았다 포켓몬 리그에 갈 거지? 한번 사용해 봐 리자몽 밖에 없네 난 부재중이라고? 이상하네 나도 가봐야겠어 둘 다 포켓몬 리그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 힘내거라 힘내거라 힘내 로켓단 녀석들이 사용했다면 위험했겠지 힘내 나 분명히 힘내라고 했어 어? 꼬렛 왜? 피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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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뜻이 뭐예요 한까치 피고 올게 어머 피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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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고 있냐고? 꽃을 따고 있었어 꽃다발을 만들어서 소중한 사람에게 줄 거야 피카치 쥬돌이 아빠 지금 이건 비밀이야 그러고보니까 상록시티의 체육관 관장이 돌아왔대 자 상록시티를 끄고 하지만 여기서 마리오 하나의 냄새를 맡고만 피카치 의심스럽죠 피카치 자 가보자고 뭐야 레벨 4짜리가 있잖아 암흑캬 던져든 잡힌거야 여기 분명히 내가 여기 상록마을하고 여기 사이에 여기 태초마을 사이에 이거 포장해가지고 싹 이거 다 밀어버리라고 했을텐데요 이 자식들 살 곳 없게 어쌍 밀어버리라고 말했을텐데 벌레들이 많네 자 용서할 수 없어 이대로 이대로 끝나버린다 자 상록마을 와 30분 남았는데 빨리하네 배지 7개를 가지고 있는 너에게 도전할 자격이 있을거야 내가 말해줄 수 있는건 이곳의 관장은 지금까지 상대한 그 누구보다도 강할 것이라는 것 그리고 아무래도 이 제육관에는 땅타입의 포켓몬의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것 같아 상록마을은 땅타입 자 능지 코스 능지 코스 능지 코스 저기로 가면 어떻게 돼 싸우게 됐죠 안싸워 싸울 수 밖에 없나 싸울 수 밖에 없나 싸울 수 밖에 없네 싸울 수 밖에 없네 자 일지 자 일지 일지 땅 포켓몬 나도 땅 너도 땅 나도 땅 일환아 일환이가 아니지 까붕아 보여줘 샤드폴 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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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붕이 이거 줘야돼? 맛있는 냄새 미네랄 사이다 다른게 큰일 나는게 아니야 회복이 조금이라도 덜 되는게 큰일이야 아이템을 구하러 여기까지 온겁니다 아시죠?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이렇게 가세요 그쵸? 그 다음에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만나야 돼요 체육관 관장이 돌아와서 오늘부터 다시 취업이 돼가지고 다시 일하고 있는 중에 한 미남이 하나 한 미남 어? 쥬데기 오네 자 한번 파도 한번 타보겠습니다 자 제가 시원하게 한번 파도 타보겠습니다 뭐지 저거? 뭐야 저거 뭐야 방금 뭐야 죽순 뭐야 메가혼 메가혼? 메가혼? 메가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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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들 이놈 니들 이놈 니들 이놈 파도 한번 타 알았어 파도 타 퐁 퐁 아 아파 시간이 없어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없어 끈카노 안해 팔로타 퐁 퐁 퐁 퐁 퐁 뭐야 독치료가 어딨어 해독제 좋은 상처약 60 안 돼 그럼 못써 왜냐 50 회복할 수 있는데 10이 손해 안 돼 안 돼 그건 안 돼 선은 넘지마 뉴 퀸 다 달맞이 돌 어디서 구했나봐 다 달맞이 돌 어디서 구했나봐 어? 귀한건데 아 네 내 내 주대기들은 지진을 못해 너무 화가 나 퐁 퐁 퐁 퐁 퐁 퐁 퐁 퐁 퐁 백화점이 없었어 꽉 채워주는 거 있지 않나? 꽉 채워주는 거 풀 회복량 와 너무 효율이겠죠 근데 전투때 쓰는게 좋은데 13 손해받고 13 손해받고 자 자 진정하세요 진정하세요 다시 나가요 이게 정답입니다 리셋 위치를 리셋한다 수원 감사합니다 자 자 보세요 쉬워요 굉장히 쉬운 겁니다 자 이쪽으로 가면 돼 이쪽으로 그쵸? 이쪽으로 가면 되잖아 왜 어렵게 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쉽게 하는 길인데 아셨어요? 난 원래 분명히 깨려고 했어 한 번만에 깨려고 했었어 원래는 한 번만에 깨려고 했었어 가위 뱅동빔 피카츄가 사실 상상이 안좋아요 튀겨진 땅이 될 뿐이라 땅이 적폐입니다 비죽이 아니야? 비죽이 그건가? 형인가? 이건 못가져가네 그래서 여기가 비워져 있었구나 형인가 했어 맹절 맹획 이 제육관에서 체제를 정비할 것이야 하지만 너에게 들킨 이상 어쩔 수가 없구만 이 집안에는 봐주지 않겠어 포켓몬 연맹에서 이 아기는 좀 내쫓지 않아요? 원래? 그런거 안하나? 실력중심재인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해야되는데 4마리 야우돈으로 다 처리하겠습니다 야우돈 처리 지진 쓰기 전에 먼저 해 근데 얘 스피드가 빠른데? 닥트리오가 아, 벌쳤어 아군도 적군도 가리지 않는 파도 든든하다 야우돈 안 받고 그대로 가 바로 파도 탁 아, 저거 아파 스피드도 다 빨라 야우돈 일단 맞고 시작해야 돼 아, 이거 어떡하지? 까부니가 이거 한 대 맞으면 나가 떨어질 것 같은데 스피드가 독 묻은 땀 객끼가 그나마 나 객끼! 꿈먹기? 누구야? 야우돈? 아 예 꿈먹기 하려면 잠자오는게 있어야 하는데 없잖아 3개 둘이 4개 둘이 5개 둘이 꿈먹기 하는데 되게 쎄 아 니드퀸 미뤄전 할껄 미뤄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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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수님군 한턴 맞아준 4개 뭐지 꽈배 붙어. 누가 진짜 비죽인지 봐. 아 너는 지진을 배운 비죽이. 난 지진을 안 배운 비죽이. 냉동빔에는 정신 못 차릴걸. 냉동빔 땅은 농사를 망하기 때문이야. 도박 떨어지면 농사를 망해. 도왔어. 두 개 뺐어. 지진 두 개 뺐어. 계획대로야. 적벽이로 간다. 왜? 날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비행으로 공격합니다. 날개치. 어때? 이 자식. 서로 죽어니 맞다니. 날개치. 이 자식. 누가 먼저 때리냐. 메가지나? 근데 메가지나 한 번밖에 못 쓰는 거 아니야? 어? 이렇게 못하는 거야. 한 전투에 한 번? 이거 하고 나서. 알겠지. 너희들이 시켜서 안 하는 거야. 원래는 하려고 했어. 나 하려고 했었는데 니들이 물어봐서 모르는 척 하면서 안 하는 거야. 콧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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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콧뿌리 이렇게 귀여워? 남자? 그걸 어떡해. 됐어? 날개치기? 반응했다. 오 organiseitaire. 변하는 거냐구. 미친 메가리자몽. 날개치기. 뽕 아 얘 바위도 있지 아 얘 느려가지고 죽을텐데 한번만 버티면 되는데 한번만 버텨 써야되니? 써야돼? 응? 알았어 오케이 쓰면 되지 뭐 백퀴 오케이 지진 뺐어 지진 뺐어 사실은 비장의 무기가 있었어요 뭔지 알려줄까요? 럭키 꼬렛에 럭키 꼬렛에 파도타기가 있어요 물로 찌꾸려 버리면 됩니다 찬방찬방 서핑 갑니다 뱅가뱅뱅뱅뱅뱅 근데 얘가 나서지 않고 다른 애들이 해결해줬으면 해서 한거였어 전기라고 해서 안심한거 아니야? 사실은 물 기술도 쓸 수 있다는거 팔 칠라먹게 없어? 너의 승리다 나를 이긴 징표로 그린배지를 주겠어 할건 해 저 녀석이 어? 인정할거 인정하는 녀석이야 모든 포켓몬이 어버이가 달라도 아무리 레벨이 높아도 말을 잘 듣는다 니가 어엿한 트레이너가 됐다는 증표야 이제 포켓몬리그에 도전할 수 있게 되었을 것이다 이 기술 머신은 포켓몬리그에 도전하게 될 너에게 주는 이별 선물이야 지진 아 여기서 주는거야 지진? 땅을 강하게 흔들어 상대에게 큰 데미지를 주는 강력한 기술이야 지진은 말이야 포켓몬 체육관을 하고 있었던 시절에 만든 것이지 천재인데? 지진을 만들었대 어? 얘가 얘가 흰수염 을 만들었어 지진을 만들었어 지진 개발 난 지진이 개발된건지 몰랐어 자연재해를 개발했어 얘가 이런식으로 지단이 부하들의 본보기가 될 자격이 없어 로켓단을 오늘부로 해산한다 왜 지진을 개발해가지고 왜 지진을 개발해가지고 나는 포켓몬 수행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생각이야 미친놈 꺼져 앉을 순 없어 와 지진을 미친놈 한 번 볼까? 100밖에 안되는데 왜 이렇게 좋은거야? 아군도 때리네 막 120도 있고 막 하잖아 막 120도 있고 막 하잖아 사실 구멍파기도 80밖에 안돼 그러니까 20차인데도 그래 근데 얘는 물리다 물리 물리 물리라서 안 돼 거기다 자속 보정이 들어가 있어 오물폭단 안써 구멍파기는 해야돼 자폭을 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폭을 피할 수가 있어 자폭을 피할 수가 있어 화대문자 진짜 쓸모없어 크루해사랜 오물폭탄 스톤샤워 필요해 객기는 은근히 많이 쓰거든 그죠 무난하게 쓰기 좋아 봐봐 오물폭탄도 90이야 위력이 나도 자속 바꿔 때리잖아 근데도 그래 좀 이상하다니까 100이 아니야 저게 구멍파기는 써야돼 왜냐면은 PP 올린게 아까워가지고 아 특수 였구나 아 특수 였구나 맞네 포함 감사합니다 다 배웠어 미쳤다 끝났다 지진 배웠으면 끝난 거 아니야 진짜로 어? 원래 그냥 가려고 했어 그냥 가려고 했는데 너네들 때문에 이렇게 한 거야 알았어? 축하해 축하해 그건 그렇고 정말 깜짝 놀랐어 후원 감사합니다 설마 체육관을 은신처로 삼고 있었을 줄이야 좋아 결정했어 상록 체육관은 내가 맡도록 하겠어 나 그린이 말이야 여러모로 속박되는 건 질색이라 줄곧 거절했었지만 각오를 다졌어 나는 체육관 관장이 될 거야 승부도 좋지만 쥐돌이 아빠는 지금 집중해야 될 일이 있어 내가 아닐 거야 그치? 나한테 집중하지 말고 너는 리그에 가봐 나는 체육관 관장이 될 테니까 말이야 왼쪽에는 22번 도로를 지나면 금방이야 서천왕은 강하지만 쥐돌이 아빠도 지면 안돼 알았지? 나한테 신경 쓰지마 주미세부터 오겠지? 주미세는 내가 단련시켜주겠어 갑자기 지가 미친놈이라고 욕해도 좋아 내가 감당해야 할 숙명이라는 말이야 그래서 상록 체육관은 나 그린이 관장이 될 거야 상록 그린 어울리지? 상록과 그린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마지막 스탯 그.. 레귤러 멤버 1군 멤버 2군 멤버 야후돈 까부니 쥐순이 쥐대기 적벽이 럭키 꼬렌 2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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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군 야후 연도 있다고 야후 연도 있어요 저장하고 저는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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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으로 가서 소프트웨어 종료는 하지 않고 그냥 슬립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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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 걸리면 못 올 수가 있습니다 기다리지 마세요 안녕 엔딩송 없이 끊겠습니다 안녕 원래는 킬려고 했어 엔딩송 원래 킬려고 했는데 니네들 때문에 안 키는 거야 알았어?